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이방원 그리고 부인 원경왕후 저기 네 곳간 도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겠습니다만 분당에서 대치동로 건너가는 그 길목에 헌능 아이시라고 나옵니다 헌능이 바로 태종 이방원의 능인데 가서 보시면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과 이렇게 가까이 딱 붙어 있습니다 아들 군왕이었던 세종대왕께서 자신의 부모였던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원과 죽어서 사후세계만큼은 가까이 화목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무덤을 가까이 딱 붙여 놓았는데 그래서 이걸 싹능이다라는 표현을 듣고 있기도 한데 이 헌능이 또 국정원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국정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다녀왔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이야기할 때 여흥민씨 집안을 이야기했죠 실제로 이 여흥민씨 집안은 고려말 제상지종 왕실과 결혼할 수 있는 15개 어마어마한 가문 최고의 검문세가 특히 민재는 당시 성균관의 장이 대사성이면 바로 밑에 사성 그러니까 지금 국립대학 서울대학교 총장앨라 학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 민재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방원이었는데 민재가 보았을 때 이방원 저놈이 보통놈이 아닌 거라 그래서 자신의 딸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제자를 사위로 맞아들였다고 당시 여흥민씨 집안은 정말 최고 가문이었고 이 성계가 신흥무인 세력으로 성장하긴 하지만 이 전주희씨 집안은 그래도 함경도 시골 꼴짝이 가문인 건데 이거는 민재가 이방원을 좋게 보았다는 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두 살 연상이었던 훗날의 원경 왕후와 이방원이 이 나이에 결혼을 했고 진짜로 민재가 사람을 잘 보았는지 아니 결혼 1년 만에 이방원이 17살에 문과에 급제합니다 실제로 무인 집안이었던 이 성계 집안에서 문과 급제자가 나왔다는 건 이거는 정말 집안의 경사죠 물론 어린 나이에 일찍 죽어버린 이방연 역시 문과 합격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방원은 고려시대에 그랬고 실은 조선 건국되고 15세기까지 16세기까지 그 16세기 이이 엄마 신사임당 이이 아빠가 이이 엄마 집에 가서 차가 생활했기 때문에 이이가 어린 시절 신사임당 집인 강릉 오죽헌에서 살았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원도 처가 생활을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남귀여가 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처가 생활하면서 민재 집에서 살면서 알콩달콩 잘 살았을까 싶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픔들이 많아요 무슨 아픔이 있었냐 자식을 낳는데 공주를 납니다 솔직히 대군이 먼저인지 공주가 먼저인지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 때 죽어 아들을 또 낳는데 또 죽어 또 낳는데 또 죽어 그리고 딸은 또 무럭무럭 잘 자라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이 아픔을 감히 어떻게 이해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갓난아이 아들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이건 뭐 여조리란 표현을 쓰기도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령대군이에요 이 양령대군이 무럭무럭 자라나니 양령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권력을 잡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자식들이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이방원이 권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도움을 주었던 건 부인인 원경왕우였고 그리고 그 원경왕우의 동생 민무구 민무질 아니 그러니까 여흥민씨 집안이 그만큼 크게 도움을 주었단 말이죠 실제로 정몽주를 제거할 때 사병 여흥민씨 집안의 사병이 상당수 도움을 주었고 여러분 정도전이 이성계 아들들 이방의 이방간 이방원을 먼저 제거하려고 할 때 원경왕우가 아무래도 이거 낌새가 이상하다 이 밤에 궁궐로 들어간 내 남편의 신변이 불안하니 내가 아프다고 하여서 내 남편을 다시 불러들여서 남편 이방원을 살게 한 것도 원경왕우고 이 원경왕우가 당시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한다고 하니 자신 집안 여흥민씨 집안의 사병을 한쪽 구석에 숨겨놓고 병장기를 땅에 묻었다가 이것들을 남편에게 주면서 정도전을 제거할 수 있게 해준 여인이 바로 원경왕우죠 그리고 그의 앞장섰던 게 원경왕우 동생이었던 민무구 민무질이고 그리고 2차 왕자의 남한테 어찌 보면 이 원경왕우의 시숙이었던 이방간과 싸우기의 이방원이 나갔는데 이방원을 태우고 다니던 말이 주인 이방원 없이 혼자 집으로 터벅터벅하고 들어오니 내 남편 이방원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원경왕우가 칼을 들고 그 말에 올라타서 전장으로 나가려고 했던 근데 이제 실제 전투에서는 이방원의 부대가 이방간에게 이겼던 거죠 그래서 세자가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야 이 왕비 자리는 실제로 원경왕우가 자기 남편을 도와서 어찌 보면 쟁취해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왕비가 돼서 이룰 걸 다 이뤘으니 행복했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방원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방원 스스로도 내 권력의 핵심은 영민씨 집안 세력이고 이 내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영민씨 집안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 내 마누라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여색을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바로 여색을 밝힙니다 여색을 밝히는 정도가 여러분 보시면 왕비 원경화가 있고 와 이 많은 빈들과 그 다음 막 건드려버린 건드려버렸단 말이 좀 죄송합니다 국녀들부터 무수리들까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원래 중전마마 입장에서도 그렇게 시기 질투 투기를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또 군왕은 무치라고 해서 군왕 무치 왕이 여색을 밝히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원경화의 동생이었던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율, 민무회 아버지 민제야 민무부, 민무질이 유배가 있을 때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원의 장모는 자신의 아들 4명이 사이선에 죽는 걸 보고 그 비탄 속에 죽었단 말이죠 이런 슬픔,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내 남동생들이 내 남편 매형이 왕이 되게끔 가장 공을 세웠던 공신인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찌 내 남동생을 죽인단 말이냐 이건 나에게 모멸감을 준 거다 모멸감이 아니라 이건 분노고 이거는 진짜 칼 들고 남편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계속 잦아지게 되고 또 이방원은 이방원대로 화가 나가지고요 이 원경왕후의 궁녀와 나인들을 전부 다 궁궐 바깥으로 쫓아내버리고 원경왕후가 중궁전에 유폐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워낙에 부부싸움이 심하고 그 다음 후궁 간택 같은 걸 막 크게 버리려고 하니 태종 이방원에게 일절 잡소리하지 않았던 상황이 돼 있는 정종 이방과조차도 야 동생아 아우야 나는 지금 내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해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으로 사는데 지금 네 부인 내 제수씨 원경왕후는 이렇게 많은 아들 생산하고 자식을 낳아줬는데 고마워하기는 그냥 넌 너무한 거 아니냐 제수씨한테 좀 자라그라 하고 싫은 소리까지 한방 형에게 얻어먹었을 정도의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경왕후의 또 다른 스트레스는 뭐냐 아니 집안 날라가요 남편이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누구야 양령 자기 아들 내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내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내 이 분함 우리 집안 다시 되살려주겠지 그랬는데 솔직히 양령이 어찌 보면 자신의 동생 양령의 삼촌들 죽이는데 앞장섰다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뒤통수 맞은 배반감 어찌 네가 네 외삼촌들을 그럴 수 있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꼈던 양령이 폐쇄자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3단 쓰리 콤보 슬픔이죠 남편의 배반 남편이 남동생들을 다 죽여 아들놈이 외삼촌 죽이는데 앞장서고 아들놈이 삽질하다가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 이런 비통함 속에 살다가 56세 나이로 태종 이방원보다 먼저 눈을 감은 원경왕후 진짜 조선 역사에 이렇게 불행한 왕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행한 왕비 생활을 했다 그러나 죽어서는 또 이방원 옆에 딱 붙어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원경왕후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군주가 누구냐 라고 질문 드리면 거의 대부분 세종대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정조대왕이 더 애틋할 수는 있죠 아니 업적만 가지고 정조대왕이 세종대왕에게 비견되기는 어렵지만 세종이 군주였던 시계는 그 직전에 태종 이방원이 그 자신의 칼에 피를 묻혀가면서 세종의 왕권을 이어발만한 세력을 모두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세종은 아무런 근심 걱정 아니 개인적인 근심 걱정이야 있었겠죠 그러나 나라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근심 걱정 없이 정말 여러가지 연구작업에 몰두하면서 그 태평성대 15세기 부국강병기를 세종이 열 수 있었던 반면에 정조가 왕이 되었던 시기에 정조의 개인적 삶을 보면 아버지 사도세자가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 노론들이 제가 왕 되면 용납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노론의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왕이 됐고 그 상황에서도 백성들 위한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정조가 훨씬 더 애틋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아이가 옆으로 가지?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을 비교하는 강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세종대왕의 부인 이름 아냐고요? 중전마마 이름 아냐고요?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실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민초들을 위해서 위정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밀리민복기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약간 잘못된 역사적 위인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해냈고 어찌 보면 역사를 바꾸었고 그리고 정말 올바르게 살았고 뭔가 표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너무 온순하면 그 무린유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좀 사고를 치고 그래야 더 이름값도 올라가고 그럴 텐데 세상은 저렇게 얌전한 축구선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멘트를 한번 날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소헌왕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에게 우리 역사상 솔직히 제가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비들의 댐댐이를 제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왕도 있었죠 신라 같은 경우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기록상으로 좀 엿볼 수 있는 고려와 조선에 500년, 500년 합치면 1000년 동안에 고려왕이 34명이고 조선왕이 27명이니까 합치면 61명 정도가 됩니까? 고려하고 조선시대의 왕, 군주가 그런데 여러분 중전마마도 61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중전은 100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 될 겁니다 후궁들 말고 그런데 그 100여 명의 중전 중에 최고의 중전이 누구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아니 소헌왕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부인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중전이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 훌륭한 세종대왕의 부인이었던 중전마마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역사상 어찌 보면 중전마마의 표본이 될 만한 국모로서 정말 칭송받아 마땅할 만한 여인이었던 소헌왕후를 잘 모르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소헌왕후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실록 내용이긴 한데 태종이방원이 살아있었을 때 자신의 셋째 며느리 충령대군이 셋째였으니까요 그 훗날의 소헌왕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중궁은 매우 성품이 유순하고 언행이 훌륭하여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실제로 세종대왕과 함께 그 태평성대를 열어가면서 세종대왕이 18남 7년을 납니다 물론 그중에 10명은 소헌왕후가 나들이긴 하지만 다른 후궁들을 가까이 하는 세종에게 투기하지 않았는데 아 그 말을 태종도 했나봐 태종이방원이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소헌왕후에게 매양 나뭇가지가 늘어져 아래까지 미치는 덕이 있다고 칭찬하셨다 이래놓고 이렇게 착한 며느리에 아빠 시몬을 그렇게 죽이나 이렇게 착한 며느리에 엄마와 형제들을 전부 노비로 만들어 버리나 심덕부 자체가 조선계국 공신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있었고 시몬 아들이 자식이 9명인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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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딸딸딸딸딸 참 이렇게 낳기도 힘들죠 그래서 첫째 딸이 훗날에 소헌왕후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 자식들이 다 노비 생활을 한 번쯤 경험합니다 다 지난 시간에 태종이방원이 마지막에 큰 그림 왕꽁강을 위해 어떻게 그렸고 시몬을 죽였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시몬이 죽기 직전에 소헌왕후가 자신의 어머니 시어머니죠 정확하게 원경왕후 찾아가서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원경왕후가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찌하나 저 인간이 다시 백정이 되어 인간을 사냥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셋째 아들 대군 충령대군에게 시집을 왔다가 이래저래서 충령이 왕이 되면서 양령이 폐쇄자가 되면서 어찌 보면 어구질로 중전마마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원경왕후는 여흥민씨입니다 이 여흥민씨 엄청난 곤루세족 가문이었고 또 개국공신 가문이었고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외척이 바로할까 두려웠던 태종이방원이 여흥민씨 집안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민무고 민무질 민무열 다 죽였죠 그런데 여기는 숙빈 김씨는 광산 김씨입니다 김할로의 딸이었는데 실제로 아직 엄청난 명문가라고는 좀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가 청송심씨거든 그래서 시문의 딸이잖아요 여기도 진짜 명문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세종이 이 시문을 비롯해서 청송심씨 집안을 조금 작살냈는데 예를 들어서 양령대군이 폐쇄자가 되면서 양령대군의 장인이었고 어찌 보면 자신의 딸의 사랑을 빼앗아간 어리를 숨겨주고 양령대군에 몰래 집어넣어주고 김할로 자기 장인어른 집에 어리를 양령이 숨겨두었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김할로 입장에서는 내 딸 신세였지 알고 폐쇄자가 되었으니 하고 땅을 치고 울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세자 생활 두 달하고 왕이 된 세종의 부인 소원왕후 집안이 작살난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소원왕후는 보시면 세종께서 이렇게 많은 첩들을 주십니다 여색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남 7녀를 납니다 그런데 그만큼 소원왕후와 사랑을 했던 사이라는 건 여기서 8남 2녀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세종께서 이렇게 많은 후궁을 들이실 때도 소원왕후는 전혀 식이 질투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행동거지가 잘됐나 못됐나를 매의 눈출로 바라보면서 못했을 때는 혼을 내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면서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세종께서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또 신빈 김씨죠 이 귀인들에게 소원왕후 자신이 났던 대군들의 교육까지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난 나라 500년을 통틀어 보았을 때 내명부가 이렇게 잘 돌아간 적이 소원왕후 때 말고 있었을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그렇게 조선의 전성일구가 했던 15세기 부국 강병해졌던 바로 그 시기에 세종대왕의 부인 중전만마 소헌왕후가 실제로 드라마에 이 세종 때 내명부에서 어떤 여인들의 암투 관련 이런 드라마 꺼리가 없잖아 그만큼 잘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자신이 이 왕비자리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비가 죽음을 당하고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오래비와 자신의 여동생들이 노비로 몰라가는 그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남편 세종의 왕권 안정을 위해서 내명부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직임이 이 나라 왕의 부인 중전임을 알았던 여인 그래서 이 소원왕후를 얼마나 세종도 존중을 했더라면 소원왕후가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세종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소원왕후가 들어옵니다 중전만마 두시옵니다 하면 세종이 들라와라 저요 저희 아내가 방에 들어온다고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일어나서 맞이하고 같이 앉아있다가도 자신의 부인 소원왕후가 밖에 나가게 되면 일어나서 다시 인사하고 들어오는 세종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또 한때 역적의 딸로 몰려서 중전만마 직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만 세종은 자신의 장인을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부인만큼은 완벽하게 지켜냈단 말이죠 물론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 소원왕후 집안 시문 집안을 작살 내놨는데 새로운 중전을 들이게 되면 그 중전 집안이 또다시 외척 집안이 될 수 있으니 새롭게 또 칼에 피를 묻혀야 되니 실제로 소원왕후가 아버지 죽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방원이 가가지고 아가 네 자리 중전 자리는 내가 그대로 유지시켜 줄 테니 밥 먹거라 와 이방원 정말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원왕후의 가장 큰 슬픔이 뭐냐면 아 그리고 소원왕후 보십시오 보세요 이렇게 사료를 안 해놨으면 까먹고 넘어갈 뻔했다 세종 그리고 훗날의 문종이 세자죠 왕과 세자가 한양에서 출타 중이었을 때 한양에서 엄청나게 큰 불이 납니다 30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든 제상들 황의를 비롯한 제상들이 당시 애를 베가지고 배가 임신 8개월이었던 소원왕후에게 당시 상황을 보고하고 소원왕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이 정말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했다는 그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중궁 소원왕후입니다 불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서울에 남아있는 모든 대신과 백관에게 청교하기를 화재가 일어났다 하니 돈과 신량이 들어있는 창구는 구조할 수 없게 되더라도 와 종묘 지켜라 이놈의 왕권 이놈의 이씨 왕조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이씨 사람이었죠 그 이씨 지방을 위해서 자신의 어찌 보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묘와 창두궁은 힘을 다해 구하도록 하라 이날 저녁 대신 등이 대골에 나아가 화재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니 소원왕후가 청교하기를 오늘 재변의 일로 다 말할 수 없으나 종묘가 보존된 것만이라도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원왕후도 개인적으로 참 불행했던 게 예전에 어렸을 때 갓난아이들 참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소원왕후는 다 큰 자식들을 세 명이나 하늘나라로 보냈다라는 거죠 물론 세종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 딸 정소공주가 13살의 나이로 이렇게 죽습니다 큰 딸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은요 여러분 거의 세종도 혼절하다시피 하고 정소공주 상여가 나갈 때 모든 문무백간이 막 따라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동생이었던 세자였던 문종의 슬픔도 정말 말로 표현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소공주가 죽었을 때 소원왕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 시몬을 죽인 시아버지 이방원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더니 하늘이 나에게 벌을 내렸나 보구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 있죠 자신이 못된 마음을 품어서 내 딸이 죽었구나 이렇게 자책을 하는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 소원왕후 광평대군 20여 살 살고 죽습니다 평원대군 20여 살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몸이 약해져 버립니다 소원왕후가 아프니까 세종은 유교국과 조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원왕후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불교 행사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교국과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에 불당이 들어섰던 게 세종 때라는 거 아십니까? 그 불당을 내불당이라고 합니다 소원왕후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당까지 지었던 그래서 어찌 보면 조선 민중들이 마음 놓고 또 불교를 믿을 수 있게 해준 대표적인 인물이 세종의 형이었던 효령대군과 소원왕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끝내 소원왕후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세종이 정말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에게 어머니를 위해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한글로 책으로 쓰거라 그래서 석보상절이 세종 때 수양대군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죠 실제로 이제 소원왕후가 참 좋은 어머니였다 훌륭한 중전마마였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수양대군 세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수양대군을 낳았잖아 뭐 이렇게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소원왕후 입장에서는 문종의 부인들 며느리 세 명이 또 하늘나라로 가는 이건 따로 좀 재밌다기보다도 막 야하기도 하고 막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고 단종의 할머니이기도 하다라는 거 수양대군의 아들 예종의 할머니이기도 하다라는 거 자 영능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조선에 금하는 왕릉 중에 제가 가본 왕릉 중에는 세종의 묘 영능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여주에 있습니다 한 번쯤 꼭 가보십시오 근데 이게 조선 최초의 합장묘입니다 세종은 먼저 자신의 부인 소헌왕후가 죽잖아요 묘를 써놓고 나 죽으면 소헌왕후와 합장시켜줘 라고 할 정도로 소헌왕후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제가 소헌왕후였으면 세종에게 약간 좀 삐졌을 것 같아요 왜냐 자기 시아버지 이방원이 죽고 자신 남편 세종이 왕이 되어서 자신 엄마와 자신 오빠와 자신의 여동생들의 신혼은 회복을 시켜주었지만 돌아가신 자신 아버지의 누명은 벗겨주지 않았단 말이죠 세종 세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방원이 이 나라 왕권과 관리해서 심혼을 죽였는데 그 심혼이 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꼴이 되니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이 부분에서는 세종과 소헌왕후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소헌왕후 죽고 세종 죽고 소헌왕후의 아들 문종 입장에서는 여러분 문종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이방원이고 외할아버지가 심혼이죠 자식대에서 한 칸 내려가서 선자대가 되면 할아버지가 좋아요? 외할아버지가 좋아요? 외할아버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종은 심혼의 신원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당시 심혼의 무덤이 새롭게 쓰여지는데 영능을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심혼의 무덤 역시 왕능처럼 굉장히 잘 조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엄마 죽고 난 다음에 문종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원도 회복되었고 그리고 소헌왕후가 정말 중전마마로서 어찌 보면 모범사례였기 때문에 이 총성심씨 집안은 계속해서 중앙정계로 진출했던 조선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원경왕후 여흥민씨 집안은 실제로 정계 진출을 많이 못하고 있다가 저기 조선이 무너져가는 시기에 빵 하고 등장했던 게 바로 민비 명성왕후였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우리 역사상 국모의 표본이 되고도 남을 만한 여인 우리가 세종대왕을 알듯이 세종대왕과 함께 내명부를 잘 이끌고 남편을 그만큼 잘 포필하고 남편을 투기하지 않고 오로지 정사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왔던 소헌왕후 좀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강의했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2020년 실은 답사 영상 두 개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토요토 미디어신 묘 교토에 있는 묘였죠 그리고 만주 심양에 있는 청태종 홍타이징 묘 그래서 토요토 미디어신 묘를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누군가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왜 일본에만 가서 뻑큐를 날리냐 너는 중국을 좋아하냐 중국에 가서도 뻑큐를 날려라 그래서 내가 그래? 하고 홍타이징 묘까지 바로 보여드렸더니 또 무슨 댓글들이 그렇게 많냐면 아니 왜 만주의 영웅 청태종 홍타이지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인조가 병신같은데 동의합니다 저만큼 인조 싫어할까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병자오란 때 가서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병자오란 때 그리고 그 전에 정묘오란 때 두 차례 홍타이지 청태종이 침략함으로 인해서 당시 조선이 입었던 피해는 어마어마하고 끌려갔던 그 수만 명의 조선인들과 되돌아온 환양녀들의 눈물과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이래저래 해서 인조의 죽음을 당한 소연세자라든지 당시 조선의 여러 가지 피해를 계산하면 우리 입장에선 가서 뻑큐를 날릴 수 있죠 왜 그것조차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감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군 이래 인진왜란과 병자오란의 원흉행에 가서 뻑큐를 날린 유일한 대한국인 한 명이 황연필이다 아마 많이들 동조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기본적으로 답사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답사였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촬영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 쉽고 재밌게 하려고 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오늘 2020년 본격적인 제 첫 번째 강의 야 실은 예종 이야기까지 했고 그 다음 성종 이야기하면서 연상군으로 넘어갈까 말까 고민했다가 야 진짜 이 여자 이들 이야기는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한국사를 공부하면 좀 들어본 역사적 여성들 여성으로서 이렇게 이름을 남긴 인물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물론 정근대 시대에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큰 활약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왕을 했거나 아니면 왕비였던 여인들이 유명하죠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같은 경우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그 다음 미실막 이런 인물들도 있는 거고 고려가면 이제 천추태우 같은 인물도 있는 거고 기황우도 있는 거고 그럼 보십시오 전부 다 궁궐 내에서 권력을 잡았던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조선 와서는 이제 우리가 조선의 왕이 27명이지만 왕비가 27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비 이름은 솔직히 저도 다 암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는 그래도 이제 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문민으로서 이름을 남겼던 헌안서론이라든지 아니면 신사임당도 있고요 잠깐 원래 저 무조건 원테이크잖아요 저는 끊는 거 싫어하는데 뒤에 화면 때문에 살짝 끊어졌습니다 신사임당 헌안서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가면 정말 명성하고 민비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조선의 궁궐 내에서 가장 유명한 시기의 여인들이 바로 정의왕우와 인수대비와 폐비윤 씨 이야기 아마 인수대비와 폐비윤 씨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명정엄마였던 문정왕우와 그 윤원영의 첩이었던 정난정이 매이야? 하고 여인천하 인수대비가 옛날 인수대비 드라마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연상구 때 장록수라든지 숙종 때 이제 장옥정, 장희빈과 인연왕우 이야기 그 다음 동의 이야기 이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헌안서론, 신사임당 그리고 오동, 황진이 이런 여인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궁궐 내에 암투를 그리는 과정에서 드라마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들일 텐데 일단 그냥 건너갈까 했다가 너무 재밌는 여인을 동시에 경험한 왕이 있었으니 그게 성종이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정의왕우와 인수대비와 폐비윤 씨를 다 경험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지난 예종 때도 제가 세조 이후에 가계도를 한 번 그리면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렇게 가보면서 여인들 이야기를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조가 이제 쿠테타 계유장난 일으켰고 그 다음에 단종을 상왕으로 올려 세우고 왕이 됐습니다 세조의 큰아들을 우리가 의경세자라고 해요 이렇게 줄였을 게 의경세자 그런데 의경세자가 스무 살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덟 살짜리 어린 꼬맹이가 세자가 됐다가 얘가 왕이 됐는데 이게 예종이에요 예종도 스무 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조 두 아들이 스무 살에 죽어버려 이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예종의 아들이 제한대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얘한테 왕자를 줘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의경세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월산대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을산군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자을산군이 왕이 되니 바로 이 자을산군이 성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세 명의 여인들 정의왕후는 세조와 결혼했던 여인이에요 보통 우리가 자성 대비, 대비 생활 오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의 왕비로서 가장 유명했기 때문에 유명한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정의왕후고요 예를 들어서 의경세자 부인은 진짜 불쌍하죠 세자 비인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사가로 쫓겨났을 거 아닙니까 사가에서 이 두 아들들을 키우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기 둘째 아들 자을산군이 성종이 되면서 소해왕후라는 말보다도 인수대비로 유명하니까 인수대비라고 이렇게 붙여드리겠습니다 예종 부인은 별로 안수왕후, 별로 유명한 왕비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자을산군의 부인이 우리가 재현왕후라고 하는데 누가 재현왕으로 기억을 합니까? 페비윤씨로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름들 써놓고 정말 각각 다른 삶을 살았던 세 명의 여인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세주가 쿠데타 일으켰던 정의왕후는 원래 집안이 다 빵빵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원래 정의왕후 집안의 큰 딸을 자기 둘째 아들 수양대군의 베필로 맞아드리려고 했다가 둘째 딸이었던 훗날의 정의왕후를 보고 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수양대군과 결혼을 시켰는데 당신은 세자였던 문종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왕후는 자기 스스로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고 혹여나 수양대군이 그런 나쁜 마음을 품을까봐 그러지 마세요 그러셔서는 안됩니다 하고 남편을 단돌이 했던 단돌이가 일본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거 편집해야 돼요? 그랬던 여인이었습니다만 막상 세조가 쿠데타 그 사이를 잡아놓고도 머뭇거리니까 이것도 야사긴 합니다만 들고와서 갑옷을 입히고 말에 올라 태워서 칼 쥐어주고 다 죽이세요 라고 했던 인물이 정의왕후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왕후는 여인으로서는 참 복받은 여인인게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첩 한명 들인거 말고는요 왕이 되서도 후궁조차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의왕후를 사랑했고 실제로 무슨 관료들과 무슨 회의가 있었거나 무슨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민감한 사안이 있으면 전부 정의왕후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구할 정도로 진정 정의왕후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세조가 죽었죠 그런데 세조 죽기 전에 의경세자가 죽죠 그래서 이제 둘째 예종이 왕이 됐습니다만 예종마저 일찍 죽어버려요 그럼 정의왕후 입장에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예종의 아들이 제한대군인 4살이고 당시 월산대군이 16인가 17인가 뭐 이런거 숫자는 크게 1살 차이니까 이해해주십시오 자을상근이 13살 정도 되는데 원래 예종의 아들이 여덟이면 세자 자리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데리고 이제 수렴첨정을 하면 되는데 얘가 너무 어리니까 좀 문제가 있기도 했고 문제는 이제 월산대군 그러면 만약에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 왕이 안되면 그 다음 누가 해야 됩니까 의경세자가 원래 왕이었으면 그 다음 세자는 월산대군이니까 월산대군이 가야 될텐데 정의왕후 고민은 월산대군이 또 몸이 병약했어요 그리고 실은 세조가 의경세자가 죽으니까 인수대비가 쫓겨나 있었잖아 쫓겨나 있을 때 의경세자 큰아들 월산대군을 결혼시킬 때 병조판서 집안이긴 하지만 훈구 대신 집안이 아닌 그냥 평범한 집안과 결혼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조는 자기 아들 예종이 왕을 할 때 혹여나 자기 이제 손자잖아요 아무리 손자가 예뻐도 당시 왕 입장에서 일단 아들이 우선이었나 봐 그래서 이 손자하고 예종하고 월산대군하고 예종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월산대군 집안이 빵빵하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평범한 집안의 여인이 월산대군에게 시집을 왔는데 문제는 그 세조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 인수대비가 자기 둘째 아들 자울산군을 한 명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조에 정치하는 걸 자주 받고 그 다음에 그만큼 왕에게는 뒷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던 정의왕의 입장에서는 집안 배경 처갓집 배경이 별별 없었던 월산대군보다도 한 명의 지지를 받기 위해 자울산군을 선택했고 바로 이 자울산군이 성종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의왕우가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어린왕 뒤에 발을 들이우고 수렴 청정을 했던 왕인데 고려 천추 태우는 미친 여자였고 아니면 중국 당나라의 직천무처럼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싶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정의왕우의 수렴 청정은 100점 만점이 10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했냐 뭔가 조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우리 전하께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늙은 내가 주책이지 이건 제가 주상께 우겨서 이렇게 잘못된 어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대신들한테 미안해하고요 뭔가 정말 어린 성종이 잘한 게 있으면 우리 주상전하께서 똑똑하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항상 자기가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궁궐에서 걸어다니고 산책을 할 때도 어린 선자를 앞세우고 뒤에서 조심히 걸어다녔던 게 바로 정의왕우입니다 실제로 정의왕우는 수렴 청정조차도 자기 며느리였던 인수대비에게 넘기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들은 앞세웠지만 참 조선의 왕비 중에 나름 최고의 왕비 중에 한 명이다 세종의 부인이었던 서원왕우와 더불어 최고의 왕비 중에 한 명이다는 평을 들었던 게 정의왕우인데 이제 인수대비는 이게 의경세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로 쫓겨났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둘째 아들이 왕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추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의경세자를 그래서 의경세자를 덕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 놓고요 원래는요 인수대비는 한 확이라고 해가지고요 엄청난 집안의 여인입니다 한 확이 명나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준 집안이었고 실제로 한 확이 살아 있었으면 역시 계유정난의 공신이기도 합니다만 한 명의 만큼의 권력을 누렸을 집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집안도 좋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명나라 다녀오다가 객사해버리고 남편 의경세자마자 갑자기 죽어버리고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인수대비는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사사삼경을 다 능통했고요 조선 왕비 중에 그런 여자가 없어 그런데다가 불교에도 심취해가지고요 산스크리토로 된 불경을 언해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문신관료들도 인수대비를 무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의하고 늙고 병들면 인수대비가 수렴청정을 대신하는 거나 다름없는 구조였는데 인수대비는 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교 신자예요 성종이 왕이었을 때 도첩제가 폐지되는 등 불교를 억압해라라고 하는데도 인수대비는 기어이 자기 남편에 대한 죄를 모시는데 불교시고 모시는데 시비 걸지 말거라고 할 걸 다 했던 여자고 그다음 궁궐여인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유학도 공부해야 되고 예를 다해 남편을 모셔야 된다는 매훈이라는 엄청난 책을 썼던 인물도 바로 인수대비입니다 그런데 인수대비는 보통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정말 성군이었던 성종의 엄마로서 절대 권력을 누리다가 그리고 성종의 부인이었던 페비윤 씨를 죽여버린 어찌 보면 시아어머니의 그 욕심과 며느리에 대한 미움 때문에 며느리를 죽여버리고 그 엄마 죽음 때문에 나중에 미쳐버린 아들 연상군 연상군라는 시대의 폭군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는 잘못된 할머니 인수대비가 있었다 그래서 고집불통의 여인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페비윤 씨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성종하고 연상군하고 할 때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전자전입니다 성종은 내가 참 멋있게 생각하는 왕이에요 성종의 별명이 주, 요순, 야, 걸주 무슨 말이야 낮에는 요순 임금처럼 성군이었다가 밤에는 걸주 같은 폭군까지는 아니지만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하여간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성종이 원래 한 명의 딸과 결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명의 딸이 또 일찍 죽어버려요 죽어버려가지고 근데 이때 성종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페비윤 씨는 근데 원래 이제 기존의 후궁들은 막 이제 13살, 12살인데 여기는 스물 몇 살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 나이가 많은 여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몸조심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왕비 자리를 깨치하고 싶잖아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러다가 페비윤 씨 아까 내가 뭐 재현왕우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더 편하니까 자식을 가져버려요 후궁인데 근데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정의왕우가 그래서 얘를 왕비로 하거라 그래가지고 얘가 왕비가 됩니다 근데 실은 임수대비는 얘가 집안이 별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왕비가 되자마자 인성이 180조 뒤집어져 버리는데 어찌 보면 대왕대비고 대비잖아요 여긴 중전맘하고요 이 두 분이 뭔가 훈계를 하면 째려봐요 이제 내가 중전인데 좀 그만 좀 하시죠 이런 식이야 집안도 별별로 없는 그냥 대간 집안 전 아니던데 없는 그냥 별별로 없는 집안이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과부 밑에서 자란 별별로 없는 여자가 조선의 왕비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다니고 관료들한테도요 가뭐이야 막 하면서 굉장히 큰 소리를 내는데 문제는 조선의 왕비들은 왕이 후군과 사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식이 질투하는 건 이건 칠거지약입니다 그런데 폐비윤씨가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성종이 사랑했던 여인 두 명이 자기를 투기하면서 이렇게 이런 나쁜 글을 올렸다고 저장했던 게 들통나기도 하고요 폐비윤씨 방에서 비상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 죽이는 약이 발견되고 그거에 묻은 꽃감까지 발견됩니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후궁을 죽이려고 했다 선치더라도 이게 왕과 가까이 접촉하는 중전마마가 그런 걸 자기 있는 처소에 가지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조선시대는 이게 압숭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술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런 건데 그런 책이 폐비윤씨 집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성종도 이윤씨가 연산군 훗날의 왕 연산군 원자를 낳았기 때문에 중전마마의 원자의 엄마고 훗날 세자의 엄마가 될 거고 왕의 엄마가 될 거니까 얘가 무소불의 권력을 누리는 게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폐비윤씨가 성종이 후궁과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물론 야사긴 합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데 폐비윤씨가 뛰쳐와가지고 그 방 문을 열고 그 여자 머리카락을 후궁 머리카락을 잡고 남편을 째려보니 성종이 어이가 없잖아 성종이 이게 무슨 짓거리야 하는데 빨리 자리 비켜야 하면서 이러다가 성종 얼굴에 오선지를 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살려 그러니까 정의화고와 인수대비가 도저히 안되겠다 저런 여자가 어찌 중전란 말이냐 지금 이제 어린아이 원자의 엄마라고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아들이 세자나 왕이 돼버리면 그건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는 거 아니냐 안되겠다 폐서인이라고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왕비가 된 지 8개월 만에 여러가지 사단이 났고 이게 거의 1년 정도 만에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성깔 때문에 쫓겨난 거죠 쫓겨날만 해요 인수대비가 나쁜 여자가 아니야 인수대비가 내훈을 쓴 여자라니까요 여자들의 예의범절과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되고 어떻게 남편에게 봉양해야 되고 그런데 인수대비 내훈에 입각하면 이건 최악의 연인 거지 문제는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관료들이 지금 현재 성종의 아들 훗날의 연상군이 무럭무럭 자라나니까 혹여나 제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엄마 쫓겨나겠던 신하들은 벌 줄까봐 이렇게 지금 서인로 쫓겨나신 옛 중전마마 집을 좀 좋게 해주시고 이렇게 별궁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훗날 왕이 될 사람의 그 아부 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종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서인로 쫓겨난 폐서인대에서 쫓겨난 폐비윤 씨를 이렇게 사정을 봐주자는 관료들이 이렇게까지 많다라면 이건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사약 내려버리죠 그래서 사약 먹고 죽는 거 아닙니까 폐비윤 씨가 폐비윤 씨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리고 폐비윤 씨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폐비윤 씨는 스스로 이걸 자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그 참 정치 잘했습니다 성종이 그런데 그 성종이 38살 나이에 요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연상군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상군이 자기 엄마의 죽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나중에 갑자사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자기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죽였던 할머니가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성종이가 이건 연상군 폭군때 이야기해도 되는데 성종이 진짜 사랑했던 폐비윤 씨가 시기 질투했던 여인이 두 명 있다고 집시다 내가 이 후구님 이름까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데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상군이 왕이 됐는데 이 두 여인도 이제 할머니가 됐어 그런데 이 두 여인을 잡아다가 와 능욕을 보이는데 이 두 여인의 아들이면 인수대비의 또 다른 선자들이거든요 아들에게 매를 지어주고 자기 엄마를 치게 해요 그리고 이 두 놈 들고 가서 인수대비에게 당신 선자를 내가 다 죽이겠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수대비가 멈춰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가 시기 질투를 느꼈던 이 두 명의 여인은 끝내 죽여가지고요 시신을 다 잘라가지고요 젖을 담가가지고 탈대 뿌려버리죠 그런 연상군이 자기 할머니라고 이해를 다 했겠냐고 병석에 누워있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인수대비가 내 이놈 그렇게까지 안 했겠죠 주상전하 정신 차리시오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무슨 할 말 있다 그래가지고 헤딩으로 인수대비를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상군에게 헤딩 맞고 죽어버린 여자가 바로 인수대비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정의황후 이야기와 인수대비 이야기 그리고 폐비윤씨 이야기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송종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다 그렇지만 송종도 바람기 대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상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바로 연상군 이야기하는 것도 좀 꺼림찍하고 나름 제가 역사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진짜 연상군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이 19금이 돼버리는 거라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첫번째 여인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주말이니까 이제 조선사 하겠습니다만 평일에 동학농민운동, 갑오운동민전쟁 영상을 여러개 올려드렸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서운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 뒤에 내 자리 1894 1894년에 있었던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민중들의 함성과 외침 아니 강의 좀 영상 그 보셔야 됩니다 물론 통탄스러운 일이죠 분노 유발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역사적 사건입니다만 그래도 또 나름 자랑스러운 동학농민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오늘 이제 주말이니까 조선사를 가긴 합니다만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거나 또 아니면 역사를 강의하다 보면 먼저 내가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기록이나 책들을 통해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이라든지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이 부분은 먼저 알았구나라는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또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강의하거나 이렇게 영상 촬영할 때 아무래도 좀 부각해서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어떤 인물의 여러 가지 나쁜 부분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좋은 부분이 새롭게 드러나서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아니면 굉장히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나쁜 부분을 살짝 강조하다 보면 가려지는 부분이 있죠 최근에 세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죠 요즘 유튜브들 많이 보시다 보면 세종이 노비 종모법 실시에서 노비 수를 양산했다 그런 걸로 세종을 비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노비 종모법으로 세종을 비판할 사항이 아니라고 노비 제도까지 들여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저 앞에 세종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노비 종모법을 이야기하면서 세종을 비판하신 분들은 세종의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요 거의 10%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 하나 가지고 세종을 그러니까 또 그리고 세종만큼 에민의 마음을 가진 왕이 존재했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인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렇게 살짝 선빵을 날리는 거고 이제 조선사 갑니다 지난 시간에 인종했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 중, 인, 명 그럼 명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명종 건너뛰게요 할 게 뭐가 있어 엄마 눈치만 보고 있는 그냥 바보 임금이었지 어 그럼 선조? 선조 가면 조선 역사상 최악의 임금 랭킹 1, 2일을 다투는 선조? 곧 임진란 들어가겠네 근데 너무 설레지 마시고요 아 또 내가 혼자 또 설레발단다 설레지도 않는데 그쵸? 오늘 인종 끝났으니까 명종 때 문정왕과 윤원영 이야기 그리고 정난정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종이 8개월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왕들 중에 제위기간이 가장 짧은 왕이 인종이었죠 그리고 명종이 왕이 된 바로 1545년의 마지막 네 번째 사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화라는 표현은 저기 경종 때 가서 신축년과 이민년에 있는 옥사 이것도 신임 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사화의 시기를 16세기라고 하죠 15세기 훈구파들이 집권했고 15세기 말 성종 때 사림들이 삼사직을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중앙 권력자들 훈구 세력과 지방에서 중앙정계로 밀고 올라오는 사림 세력의 대립 그 과정에서 힘이 약한 사림들이 화를 입는다 이걸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는 보통 4개가 있는데요 연상군이 무어야 우리 중조할아버지를 욕해 무어사화 연상군이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갑자사화 이 두 가지 사화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중종 때 조강조가 주초위왕 너무 기묘하게 죽잖아요 기묘사화 그리고 명종이 왕이 되니까 당시 소윤이었던 윤원영이 대윤이었던 윤님 일파를 신나서 을사하고 죽이는 을사사화 앞에 무어사화, 갑자사화, 김효사화는 제가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을사사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너무 착했던 왕 인종의 엄마가 장경왕후고 장경왕후가 인종 낳자마자 죽어버린다고 했죠 장경왕후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 인종의 암형을 억명이라고 지었으면 좋겠다는 유언까지 남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장경왕후의 오래비가 윤임입니다 그리고 문정왕후는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인데 문정왕후가 딸만 낳다가 왕비가 되고 한 20년쯤 됐던 34, 35살 이 무렵에 아들을 낳느니 그게 경원대군이고 훗날에 명종이 돼요 그 경원대군의 엄마, 명종의 엄마 문정왕후의 오래비가 윤원영입니다 더 쉽게 갈게요 인종의 외삼촌이 윤임이고 명종의 외삼촌이 윤원영이야 그런데 아니 인종이 8개월 만에 죽어버리고 어린 14살짜리 명종이 왕이 되니 윤원영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기분 이건 정말 대박이잖아요 내 조카가 왕이 됐어 그러니까 이 윤원영을 따르는 사람들을 소윤일파라고 해요 소윤이 신나서 대윤을 죽여버리는 거지 윤임이 나이가 많으니까 대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파평윤씨 아닙니까 보통 조선란나라에서 가장 왕비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숫자는 지금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보통 청주 한씨, 그 다음 여흥민씨, 민자영, 태종부인, 원경왕후 뭐 뭐 뭡니까 뭡니까 인현왕후 다 민씨죠 그리고 이제 파평윤씨는 여러분 파평윤씨는 최근에 가까이 등장하는 왕비들인데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 그리고 성종의 부인이었다가 폐비윤씨 그리고 다시 중정이 된 정연왕후인가 그리고 바로 인종의 엄마 장경왕후하고요 명종의 엄마 문종왕후가 다 파평윤씨입니다 그래서 이 윤씨들끼리 싸움이었죠 근데 소윤이 대윤을 신나서 죽이는 과정에서 그 소윤과 대윤 편에 섰던 사림들까지 화를 입으니까 이것도 사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윤이 대윤을 을사하고 죽였다 을사사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님 날라가고 명종이 왕이 되고 문종왕후와 윤원영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근데 문종왕후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착한 왕 인종을 자기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세자를 끼고 돌았거든 그래서 이 세자도 진짜 문종왕후을 어머니처럼 따랐거든 근데 세자보다 거의 20여 살 어린 갓난아이를 낳자마자 이제 무난히 서면 나를 언제 죽일 거예요 세자 나와 내 아들을 죽일게만 빨리 죽이시오 그러니까 인종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아니 세자궁 동궁에 불이 났다라고도 내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그때 또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세자궁에 불이 났을 때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려서 세자가 빠져나오기 힘들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누가 세자궁에 불을 질렀겠어요 오색 떡 먹고 세자와 그때부터 몸이 쇄약해졌다는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종이 왕이 되고 음식하고 아예 약을 입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여나 여기에 비상이 들었을까 그런 것 때문에 불안 증세가 생겨서 이제 음식을 아예 입에 대지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착했던 왕 인종을 그렇게 스트레스에 밥도 못 먹게 해서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을 끝내 왕으로 만들었으니 권력용만큼은 어마어마했던 여인이죠 그리고 그 명정이 왕이었던 시기에 조선이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세기 왕들은 독재자였다고 하더라도 태종도 있었고 세조도 있었고 그리고 세종이나 성종 같은 성군이 있었던 반면에 16세기는 중종과 명종의 시대인데 그 중종과 명종 중종 38년과 명종 22년이 가장 아까운 60여 년의 세월 아닙니까 중종 앞에는 연상군이 있었고 중종과 명종 사이는 인종 8개월짜리 왕이 있었고 명종 다음에는 선조잖아요 그래서 16세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16세기가 수치체제가 굉장히 문란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자영농은 소장농으로 전락해서 이제 지대라고 하죠 그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 지으면 그 생산량의 절반을 갖다 마치는 병작반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요 좀 어렵겠습니다만 공납의 폐단, 방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고 군역의 폐단, 방구스포 폐단, 황국주 고리대화 이런 게 거의 다 16세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16세기 명종이 집권하고 있을 때 문정왕후가 그렇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임격적인 왕까지 일어나니까 명종과 문정왕후는 절대로 좋은 왕과 대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저는 조선란 나라가 조선 후기의 국력이 그렇게 약해진 이유는 바로 성리학적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럼 성리학이 조선을 병들게 만들었는데 성리학적 가치관이 조선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만들었고 왜 문제가 된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간추려봐요 이런 것도 제가 혼자 평상시에 생각을 했으니까 가장 먼저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중국중심 세계관에서 사림들, 사대부들이 벗어나질 못해버립니다 명나라 중국을 물고 빨아요 화이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존화주의, 나중에 친명, 배금, 존명, 배청 때문에 정묘호랑과 병자호랑까지 일어나는 꼴을 보십시오 바로 이 사비하는 마음이 성리학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리학의 문제점 성리학적 신분질서 소수의 양반 특권층만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고 정말 피눈물 흘리고 살아야 했던 많은 여인들과 서울들과 천인들의 피눈물 나는 세월을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위정척사적 사상 세 가지 사대하는 마음 신분질서, 위정척사 위정척사가 뭔데요? 정도를 지키고 척사 사각한 걸 배척한다 정도는 오로지 성리학이에요 사각한 건 성리학 이외의 학문, 종교, 사상은 다 사각이기 때문에 성리학적 가치관이 특히 사림들에 의해서 뿌리내려지는 과정에서 기술문화가 천시되버립니다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조선 희망하는 건 이 세 가지 때문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조선의 왕들 중에 이 성리학적 가치관을 깨려고 하는 왕이 과연 존재했는가? 성리학자들이 비판하는 다른 종교에 심채했던 왕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세종 불교신자였어요 그래서 당시 훈구사대부들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넓은 음의 훈구는 15세기 관료동 훈구라고 보자고 했죠 지금 이렇게 훈구사대부라고 하면 아니 선생님 훈구는 세조의 척신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사대부들이 저나 주상전은 아니되옵니다라고 해도 불교신자였던 세종은요 경복궁 앞에 네 불 땅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석가를 찬양하는 악장 월인천강지공 만들었고 자기 아들 수양대군에게 석가의 일대기를 글로 쓰거라 석보 상절 만들었죠 그 아들 세조가 세조는 이제 자신들의 공신들과 함께 그렇게 놀고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원각사 만들고 그 유명한 원각사 10층 석탑도 만들고 그 불경을 언해한다라고 해서 강경도관 만들어가지고요 자기 아버지 때 만들어졌던 월인천강지공과 석보 상절을 통합해가지고 월인석보를 간행하기도 하죠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세종과 세조가 조선의 성리학을 인정하지 않겠다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학자들을 관직에 등용하지 않겠다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신분질서 문제가 있다 중국에 사대하는 거 문제가 있다 그렇게 기존의 성리학적 가치관을 깨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의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걸 조선의 왕비가 그걸 하려고 해요 그게 문정왕후에요 저 문정왕후 좋은 왕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백성을 위한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조선란 나라는 승과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고려과학의 제도가 문과 승과 잡과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선란 나라는 문과 문과 잡과 그래서 문과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양반이다라고 부른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문무반 양반 그런데요 실은 조선란 나라가 승과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상국 때도 폐지 살짝 됐다가 이제 조광주가 또 폐지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승과를 부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보호라는 스님을요 굉장히 중용하면서 그 서울 지금 강남의 큰절 봉은사 봉은사 맞죠? 그 주지로 삼면서 아주 정말 진짜 날마다 절에 가가지고 명종이 명종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13살에 죽어버려요 세자가 그러니까 절에 가가지고 또 아들 낳게 해주십사 하고 그러면서 신하들이 관료들이 그렇게 보호를 죽여라 승과를 폐지하라고 해도 문정왕후가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당시는 조선은 유생들의 나라고 사대부들 성략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유생들이요 절에 들어가서 막 스님들 두드러 패고 그렇습니다 스님은 거의 천인 취급받았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략자들은 절에 들어오지 말거라고 명령을 내린 것 역시 문정왕후인데 바로 이 문정왕후와 함께 함께 종교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조선시대는 불교가 지금의 신천지 취급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씨 편집해야 되겠다 윤원영의 부인이었던 정난정 옛날 여인천하 드라마에서 이 정난정 역을 강수현 씨가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인공 아닙니까 간혹 가다가 정난정이 실존 인물이야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인물 맞습니다 여러분 문정왕후 오래비 소윤의 대표주자 윤원영은 판선은 당연한 거고 나중에 끝내 영의정까지 합니다 그리고 윤원영 집에 엄청난 재물과 금은보화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라고 하고 그 정난정은 원래는 윤원영의 첩이에요 근데 윤원영과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윤원영의 먼저 부인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윤원영의 먼저 부인 김신가를요 독약을 먹여서 죽여버린 여인이 정난정이다 그래서 보통 문정왕후도 그렇게 인종을 힘들게 만들었던 왕비고 문정왕후와 함께 짝짝꿍하고 정난정이 권력자 윤원영의 정경부인까지 됩니다 그런데 정난정은 약간 천출이거든요 그 천출 정난정이 궁궐까지 드나들면서 문정왕후 만나고 이렇게 정난정이 불교적으로 문정왕후와 연대하고 남편 윤원영과 사랑하면서 어찌 보면 이 세 명의 삼각 트로이카가 형성돼가지고 이들이 명종시대 20여 년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조선의 살인들 입장에서는 용서를 못해요 특히 살인들 17, 18, 19세기 조선을 이끌어가는 살인들이 위정척사가 더 강해 불교를 이렇게 승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문정왕후와 정난정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난정을 좀 알아보자고요 제가 저 진짜로 이게 이런 부분이 정난정에게 있었네 그래서 정난정을 좋게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정근대 사회의 역사적 인물들 중에 이렇게 여성으로서 이름을 좀 날린 여성들이 참 솔직히 박수 받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미화되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잘못되게 알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왕후도 그렇고 천추태후도 그렇고 그런데 명성왕후야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문정왕후도 대장금 드라마 할 때마다 장금이가 음식 만들면 착하고 인자하게 나와가지고 음 맛있다 하고 막 먹고 막 그러셨잖아 그런데 정난정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정난정이요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첩이야 그런데 엄마가 첩인데 천출 출신 첩이야 이게 이제 일천즉천이라는 게 적용돼가지고 아빠는 엄마 둘 중에 한 명이 천하면 자식은 천하다 그래버리면 천인인데 그래도 엄마가 첩이 됐기 때문에 양반의 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서얼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그럼 엄마가 첩인데 엄마가 양인 출신 첩이면 서자고 천인 출신 첩이면 얼짜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서얼 출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반 집안의 파평윤 씨 윤원영과 사랑을 하게 되고 먼저 부인 쫓아내버리고 윤원영의 첩이 들어갔다가 정실부인까지 되는 거고 원래 서울들도 서얼차대법, 서얼금고법 너무 이렇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버린다 서얼차대법은 태종이방원이 방석이 방번이 죽여놓고 방석이 방번이는 우리 아빠 둘째 부인 신도광고 강 씨 아들이니까 첩들의 자식이야라고 하면서 첩들 자식을 차별하자 서얼차대법 만들었고요 경국대전 때 성종이 서울들의 문과응시를 금지하는 서얼금고법을 집어넣죠 그래서 서울들은 정산품 이상의 당상관직에도 올라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계형 장관급에 올라서지 못해요 그런데 서얼 출신 첩이 그 어마어마한 파평윤 씨 집안의 윤원영의 부인이 된 것도 대단한데 정경부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니까 개인 능력은 뛰어나죠 그런데 자신의 출신이 한계점이 보여서 그런지 그 권력자 윤원영 집에서는요 노비 출신이거나 서얼 출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윤원영 집에 몰려듭니다 그러면 정난정이 이들을 정말 애틋하게 보살피는데 정난정이 어마어마한 불교신자였잖아 정난정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신분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요 사람은 다 부처고 사람은 다 보살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 권력자 윤원영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정난정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선의 역대 정승 중에 영의정이었던 윤원영이 처음으로 서얼들도 문과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 서얼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법을 없으자 서얼 차대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바로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정승급 인물이 윤원영이라는 걸 아신다라면 어찌 보면 이 윤원영과 정난정이 성략적 가치관에 도전한 거죠 일단 성략적 가치관 중에 중국에 사대하지 말자 그런 걸 한 건 아니지만 조선의 신분질서에 반기를 든 건 분명하고 그 다음 오로지 성략만을 절대시하고 성략 이외의 학문 종교 사상은 다 천대시하는 그 분위기에서 엄청나게 불교를 신봉하면서 불교 국가로 한번 조선을 바꿔보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문정황후 죽고 난 다음에 명종시대 이후에 선조 때부터 사림들이 정계일색을 자악하는데 사림들은 위정척사 사상이 훨씬 강하단 말이죠 이 사림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정난정이나 윤원영이나 정말 나쁜 연놈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난정, 윤원영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엄청난 재물도 모았고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혹시 사림들이 17, 18, 19세계 역사의 승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둘이 좀 아름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문정황후 죽어버려요 그런데 조카였던 명종도 윤원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왜냐하면 윤원영이 문정황후 만나가지고 누님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해가지고 왕과 회의석상에 들어가서 전화와 통촉하여 주시옵소 이렇게 하시야만 합니다 그러면 명종이 눈치 많이 보거든 그래서 명종이 윤원영을 제거하려고까지 했습니다만 문정황후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정황후 날아가고 신하들도 눈치만 보고 있는데 명종이 먼저 윤원영 제거 이야기를 꺼내서 윤원영이 유배가게 되는 거 아니야 정난정도 함께 유배를 가죠 유배가는데 언제 사약 먹고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난정이 멋있어 자기 몸에 사약을 넣고 있다가 근보도사가 온다 실은 근보도사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잘못 판단한 거예요 하인이 다른 사또같은 사람이 오니까 사약 들고 오는가 봅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남의 손에 죽기 싫습니다 라고 바로 비상약 먹고 죽어버리잖아 정난정이 그러니까 정난정이 죽으니까 그 정난정을 슬퍼했던 윤원영이 5일 후회인가 닷새 후회인가 시름시름 알다가 함께 죽어버리죠 와 이 사랑 이게 여러분 신부를 뛰어넘는 사랑 파평윤 씨 윤원영과 천출 출신 정난정의 사랑 그리고 그 정난정 천출 정난정을 사랑함으로 인해 조선의 천출들에게 조선의 서얼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정승윤원영 우리가 알고 있는 윤원영과 완전히 반대되죠 역사는 누가 기록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기록될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명정 건너뛰어버리고 그리고 문정황후가 아무리 나쁘다고 한들 이 우리 전체 역사에 끼치는 그 악함이 어찌 아직 제가 명성하고 민비 이야기는 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비와 비할 바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문정황후가 권력을 잡고 불교를 승상하고 그런 부분이 사대부도 입장해서 못마땅했지만 나중에 문정황후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나쁜 글들을 남겼겠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또 재미있게 보셨으면 정말 감사드릴 거고요 문정황후, 윤원영, 정난정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제 다음 시간에 선조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멤버십 회원들께 제가 아침마다 모닝 한국사 오늘의 한국사 이렇게 날마다 글을 써드립니다만 그 세자빈 강씨 민회빈 강씨라고도 이야기하는 소연세자 부인입니다 그 세자빈 강씨가 인조로부터 사약을 먹고 죽은 날을 언급하고 글을 써드리다가 세자빈 강씨 정도면 저희 한국사 채널에서 한 번쯤은 단독으로 좀 주제를 다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역바연 연구위원 선생님도 세자빈 강씨를 들여다보다가 역사적 짝사랑에 빠졌고 저 역시 하...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인조는 선조와 더불어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 물론 후반부에 고종도 있습니다만 암군 랭킹 1, 2위를 다툽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조선시대 내내 광해는 폭군이었습니다 왜 그 광해를 내치고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의 자선들이 하다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좋아하는 영조와 정조도 인조의 자선들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왕들의 인조를 대왕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조와 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광해군은 폭군이어야만 합니다만 저는 광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여시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선조와 인조를 가장 우리가 암굴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광해는 선조와 인조 사이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런데 인조 이 자식은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조선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광해를 몰아낸가 동시에 소연세자 소연세자가 인조 다음에 왕이 됐더라도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가 상당히 궁금했죠 그 소연세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소연세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며느리 세자빈 강씨를 죽이는데 제가 조선사 강의해드리는 과정 중에 인연왕후 장희빈도 했던 것 같고 정순왕후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방원 특집 강의하는 중에 이방원의 부인 원경왕후 이야기도 했고요 세종대왕의 부인 소원왕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 한국사 강의가 남성중심의 강의인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들을 단독으로 주제로 뺄만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여성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가장 먼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첫 번째 강의로 저는 세자빈 강씨를 선택합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그 멋있는 세자빈 강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렸을 때 강석기의 둘째 탈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고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아버지가 서인 출신이라는 거죠 광해군이 갯추곡사를 일으켜서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시키니 그에 반발하면서 관직을 놓고 가버린 인물이기 때문에 인조가 반정 일으키고 왕이 되고는 강석기를 다시 부릅니다 강석기가 소연 세자 가르치는 역할 우리 세자 교육을 서연이라고 하거든요 서연의 수승이었는데 강석기는 어찌 보면 자신의 제자였던 소연 세자가 훗날 자신의 사이가 될지 예상이나 했을까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야사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인조반정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괄의 난이 터지죠 그때 이괄에게 한양을 빼앗기고 인조가 공주, 공산성까지 피난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종묘호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다시 인조는 강하도록 도망을 침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이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연 세자에게 사대부가들이 자신의 딸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실제로 인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어떤 권씨 집안의 여인 하나는요 잘 씻지도 않고 바보 행세하고 밥도 개걸스럽게 먹고 막 그런 부로 인해서 세자빈 자리를 억지로 피했다 뭐 이런 야사가 들릴 정도인데 어찌어찌 해서 그 강석기의 둘째 딸 그래서 강씨가 세자빈이 됩니다 세자빈이 되고 나름 금술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소연 세자 수승이 에이 세자께서 맨날 그렇게 밤일 하려고 공부에 집중하지 않으신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딸만 먼저 낳다가 1636년 아들을 납니다 이 석철 소연 세자의 큰아들 인조의 장손자죠 여러분 이 아들은 당연히 원손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원손이 태어남과 동시에 얼마 있다가 바로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그런데 또 그 같은 해 인조의 부인이었던 인열왕우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죽은 거죠 소연 세자빈 강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궁궐의 내명부의 수장 역할은 세자빈 강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항상 몽골이 침략했을 때도 강화도로 피난 가고 그다음 후금이 침략했던 정묘호란때도 강화도로 피난 갔으니까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침략이 온 게 병자호란이잖아요 또 강화도로 피난을 가야죠 세자빈 강씨가 원손을 데리고 그리고 봉림대군 임평대군 등과 함께 강화도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강화도에서 이 왕씨를 보호해야 될 강화도 검찰사 김경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병자호란한테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경징이 풀려고 강화도 백성들이 정말 원성을 정말 처죽이고 싶어 했던 인물이 있대 이 김경징이요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 친척만 먼저 강화도에 건너가고 물론 지도 건너갑니다 그리고 아니 강화의 건너편에 세자빈 강씨와 원손과 봉림대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추위에 배고픔에 배가 강화도에서 건너와야 되는데 건너오지 않으니까 하루 이틀을 꼬박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병자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가마에 내려가지고 강화의 옆쪽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경징아 경징아 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건요 아무래도 실록 기록이다 보니까 최대한 원화하게 좀 좋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진짜 세자빈 강씨가 가마에 내려가지고 경징이 개자식아 네가 배를 보내지 않으면 내 언젠가 너를 잡아 찢어죽일 것이다 아주 쌍욕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질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세자빈로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굉장히 자유분방함도 가지고 있고 기질도 조금 강성하고 강인함도 있었다 그래서 김경징이 배를 보냅니다 그런데 당시 강화도로 피난 갔던 피난민들이나 당시 조선의 인심이 세자빈에게 굉장히 후했던 걸 보면 조선 백성들의 인심이 아마 세자빈 강씨가 백성들을 먼저 배에 태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조차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세자빈 강씨와 원성과 봉림대군 등이 강화도로 건너갔고 그다음 백성들이 배를 타고 강화도로 건너가려고 할 때 청라 군대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죽는단 말이죠 그 강화도를 지켜야 될 김경징은 날마다 술만 처먹다가 당시 겨울이었고 강화해협에는 얼음이 둥둥 떠다니니 그 김하족 여진족이 저 강화해협을 건너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지만 와 나룻배를 구했던 청나라 군인들이요 나룻배에 몇 명 타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삿대로 강바닥을 찍어가면서 건너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강화도가 점령당합니다 세자빈 강씨는 원손을 먼저 피난시킵니다 배에 태워서 원손을 살립니다 그리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자빈 강씨의 아버지 강석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세자빈 강씨가 아버지 아버지 제발 저를 위해 살아주십시오 강화도의 스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 강화도를 점령했던 청나라의 유명한 장수 용골대가 세자빈과 봉림대군의 부인에게 세자빈 강씨는 소연세자 부인이고 그 두 여인에게 나와서 자신에게 항복의 예를 올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자빈 강씨가 다른 나인에게 국녀에게 세자빈의 옷을 입혀서 절을 하게 합니다 이게 용골대가 속았다는 걸 알지만 조선의 법도상 만약에 세자빈 강씨가 조선에서는 야만족이라고 일컫는 자신에게 절을 했을 경우는 절하고 바로 자결테크를 타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거 강요하기 어렵겠구나 라고 해서 그 청나라 장수에게 절을 나는 치욕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인조와 소연세자도 세자빈 강씨와 봉림대군을 강화도로 보내놓고 함께 강화도로 피난 가려고 했다가 길이 막혀서 남한산성으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남한산성에서 45일 정도 항전했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강화도가 점령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과적으로 항복을 하고 삼전도에서 굴욕 3개국 고둘의 치욕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청군 진중에서 소연세자 세자빈 강씨는 만나게 되고 계속 청군 진영에 머무르다가 결과 한쪽으로 소연세자 내외와 봉림대군 내외 청나라에 벌모생활하기 위해 끌려 올라가죠 여러분 그 끌려 올라가는 과정 중에 소연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보았을 광경 이게 전쟁에서 패정국이 당해야 될 그 치욕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와 이 청나라 군인들이 조선인들을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려고 그러죠 이렇게 끌려간 조선인들을 피로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 세자 입장에서 세자빈 입장에서 그 광경을 두 눈 뜨고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게 너무 처참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수만 명의 포로와 함께 끌려가다 보니까 상당히 청나라 수도 심양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풍찬 노숙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와 세자빈이 어디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심양 거의 다 가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있는 궁궐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게 청나라 법도상 가마를 타면 안 된다 세자빈 강씨 가마에서 내려라 말을 타거라 여러분 조선의 세자빈이 중전마마가 말을 탈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게 청나라 법도이기 때문에 말을 탑니다 그 말을 타는데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세자빈 강씨가 그때 말을 타면서 약간의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청나라 군걸 가까운 곳에 심양관이라고 해가지고요 세자빈 내외, 봉림대군 내외 그리고 같이 따라온 조선의 관료들 그리고 일꾼들 해가지고 처음에는 200명 이상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청나라 정부에서도 약간의 자금을 내어주고 또 조선 정부에서 계속해서 보급품을 올려주었기 때문에 200명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만 곧 돈이 떨어집니다 왜냐 청나라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소연세자도 일국의 세자인데 좀 돈을 내야 뭐냥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에게 계속해서 많은 돈을 요구하다 보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또 그게 좀 짜증나고 그래서 가난해집니다 심양관에서 전략을 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청나라 정부에서도 계속 너희들 먹여 살리기 어려우니 우리가 좀 땅을 줄게 너희가 농사 잘 짓지 않냐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봐 아니 만주 땅이 무슨 얼마나 기름진 평야도 아닐 거고 더군다나 만주에서 만주인데 농사 짓기 어려운 황무지 20만 평을 줍니다 그런데 당시 심양관 생활을 했던 소연세자나 복림대구이나 조선의 관료들은 아니다 저 땅을 받고 농사 짓게 되면 우리가 이곳에서 벌모 생활을 오래 하라는 이게 청나라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만 세자빈 강시가 아니다 20만 평 가지고 우리가 먹을 돈을 여기서 마련하자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아니 농사 짓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십니까? 라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니 지금도 노예시장에서 조선인들이 저렇게 많이 팔리는데 우리가 조선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 돈으로 전략해서 조선인 그 노예들을 우리가 사자 그리고 우리가 그 농장을 함께 경영하자 그래서 정말 아끼고 전략해서 그 조선인 노예들을요 삽니다 그래서 농장에 들어가서 집을 만들어주고 함께 먹으며 세자빈이 일국의 세자빈이 나다고 호민을 들고 진짜 농사를 함께 짓습니다 그런데요 조선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건 유명하죠 빈 땅 모이면 씨 뿌려버리는 본능도 있는 게 우리 조선인들 아닙니까? 진짜 멋있게 이게 일종의 공동농장인데도 약간 팀장 제도 팀장을 주고 몇 명의 팀원이 일정 부분을 나눠서 농사를 짓는 약간의 책임 경영을 하는데 이게 농사가 잘 지어지게 되면 성과급이 주어집니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죠 이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한 200년 후에 나름 공동농장 제도 여전론을 꿈꿨던 정약용의 토지개혁안이 실제로 청나라 만주 땅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농작물 수입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당시 심양간에 있었던 조선인 일행이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이 먹고도 그 몇 배가 금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인조실록에 입각하면 소연세자빈 강 씨의 재산이 상당했다고 하는데 그 재산을 쌀로 계산하면 한 1만석 정도 됐다고 이야기하고 당시 조선의 관료들의 1년 녹봉 그게 2만석이니까 어찌 보면 조선란 나라 공무원들이 받는 예산의 절반을 세자빈 강 씨가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인조가 세자빈 강 씨를 조금 미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자빈 강 씨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런 부분이 조선 조정에 알려지면 그 성략적 가치관에 깎은 조선 조정에서 세자빈 강 씨를 안 좋게 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심양가는 좀 가난한 척을 해요 그래서 조선 정부로부터도 계속해서 용돈을 좀 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자빈 강 씨가 그렇게 부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인조가 좀 노여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농사를 해서 그걸 만주에서 청나라에서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게 되니까 세자빈 강 씨가 농업에서 상업에까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건너온 징귀한 약재 특히 인삼 같은 걸요 청나라에서 팔아서 또 엄청난 재산을 모읍니다 그렇게 능력발휘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중전들 훌륭하신 중전들 정말 많죠 세종대왕의 소원왕후 너무 훌륭하시고 그다음 최초의 수렴청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군주이긴 합니다만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도 정말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훌륭한 중전마마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조선시대의 그 성리학적 신분질서 가치관을 탈피하고 궁중, 구중궁거래 그 여인로서의 삶을 벗어나서 어찌 보면 돈을 버는 훗날의 중전마마라 소연세자도 소연세자였지만 소연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왕과 중전이 되었을 때 조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한 번쯤 희망적인 상상을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볼모생활 6년 정도 했을 때 세자빈 강씨의 아버지 강석기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딸하고 사이가 최소한 장례는 못 치르더라도 3년 상까지는 힘들더라도 아니 성묘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청라 정부에서 허락을 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인조가 소연세자와 세자빈 강씨를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볼모생활 하다가 아버지 묘에 성묘하겠다고 내려온 세자빈 강씨에게 아버지 성묘를 못 가게 막아버립니다 진짜 인조는 치졸하기 이를 때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6년 볼모생활 하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아버지 묘에 성묘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이때부터 세자빈 강씨도 입에서 아유 쌍욕이 나왔겠죠 아버지 묘에 성묘를 못하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임금이고 시아버지입니까 근데 성묘를 못하고 다시 청나라 가서 볼모생활 1년 이상 더 하다가 청나라가 명나라를 거의 멸망시키다시피 하고 명나라 수도 베이징까지 점령하게 되니 이제 심양에서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양에 있었던 소윤 세자와 세자빈 강씨를 조선로 내려보냅니다 이제 영구 기국하게 되는 거죠 500여 명의 일행과 함께 그만큼 재산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걸 수레에 싣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조금 빈정이 상했던 것 같아요 인조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인조는 어찌 보면 3개국 고들의 3존도 굴욕 치욕을 경험했던 군주이고 소윤 세자나 아버지 대신 볼모로 끌려가서 그렇게 어렵게 8년간 볼모생활 했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의 민심은 오히려 소윤 세자 쪽을 향해 있었고 당시 청나라에서도 조선에 있는 인조가 여전히 북벌을 이야기하면서 병자년의 치욕을 갚겠다라고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음도 조금 들리고 그 인조보다도 소윤 세자가 훨씬 영특한 것 같으니 인조는 청나라가 저 소윤 세자를 왕으로 세우고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약간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소윤 세자가 조선에 돌아오는 중에 그러니까 그 8년간 심야에서 볼모생활하고 조선로 돌아 내려가는 그 길이 세자빈 강 씨 입장에서도 마냥 행복하지 않았다 일단 남편이 아파요 조선에 도착이 전부 다 아픕니다 그런데 조선에 도착했을 때 병명은 분명히 학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의를 바꿉니다 그리고 세자를 담당하는 어이가 인조가 임명했던 이 형익이라는 인물인데 이 새끼가 침을 넣을 때마다 소윤 세자가 더욱더 아픕니다 그리고 끝내 소윤 세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실록 기록을 보면 얼굴 7곳의 구멍에서 피를 흘렸다 그리고 얼굴 절반을 검정 천으로 가렸지만 그 검정 천과 얼굴의 빛이 다 같이 검었기 때문에 얼굴 구별이 어려웠다 이거 누가 봐도 독살이 의심스럽죠 그렇게 소윤 세자가 죽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윤 세자의 큰아들이 있으니까 원손이 있으니까 이석철을 그 다음 세손으로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조가 사도 세자를 죽여놓고도 훗날 정조가 되는 이산을 세손으로 임명했듯이 그런데요 이석철을 세손으로 임명하게 되면 인조는 자기가 죽었을 때 저 세자빈 강 씨가 대비가 돼가지고 수렴청정정하는 그 꼴을 볼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새롭게 임명합니다 이때 조정 대신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가 거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윤 세자 아들들은 전부 다 제주도로 유배보내듯이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모두들 많이 아시다시피 소윤 수자 큰아들 둘째 아들은 제주도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죠 셋째 아들만 훗날 20살 무렵에 죽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세자빈 강 씨는 이게 뭐야 볼모 생활하고 내려왔고 또 볼모 생활하면서 그 조선인 수행원들을 자신이 농사지어서 상업활동해서 다 먹여 살렸고 그 피로인들을 얼마나 많이 해방시켜서 조선로 내려보냈는데 많게는 이게 50만 명까지라고 봅니다만 이게 50만 명은 조금 약간 부풀려진 숫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피로인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조선인들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조선왕조 27명 군주가 있으면 중전은 27명이 아닙니다 훨씬 많지만 이보다 박수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중전이 없죠 물론 세자비는 아직 중전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비운을 잃고 자기 아들 큰아들이 세손도 못 대고 제주도로 유배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세자빈 강씨는 이게 거의 유폐 아닌 유폐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되죠 일술에 의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인조에게 되들었다고도 합니다만 죄인에게 밥을 넣어주듯이 구멍으로 이렇게 밥하고 이런 걸 넣어줬다고 합니다 한 번에 인조가 밥을 먹는데 아니 밥도 아니고 전복을 먹는데 전복에 독이 들었다고 아 전복에 독이 들었으면 후라까운 상궁들을 조사하면 될 일인데 아니 세자빈 강씨와 함께 심양에서부터 고생했던 그 나인들을 불러다가 어마어마한 고문을 가합니다 어떤 국녀도 세자빈 강씨가 독을 탔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문당하다가 그 국녀들이 죽어갑니다 인조는 세자빈 강씨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정 대신들조차도 며느리도 자식인데 어찌 자식을 죽인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인조가 했던 말 조선왕조 실록을 통틀어서 군주 입에서 개새끼라는 욕이 나온 건 그때가 유일합니다 저 개새끼를 인조가 세자빈 강씨에게 개새끼라고 합니다 저 개새끼를 내 자식이라고 하면 이건 나를 모욕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자빈 강씨는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청나라에 건너가서 남편과 함께 청나라에 들어온 발달된 서구 문명을 경험하고 성리학적 신분질수와 성리학적 가치관이 얼마나 모순됐는가를 실제로 알게 되었으며 와 이게 책임경영을 통해서 농장에서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수확량을 올리는 경험을 직접 해보았고 상업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불을 축적해보았던 그 세자빈 강씨가 중전이 되어서 소윤세자와 함께 조선을 한번 개혁해보았더라면 조선 후기 역사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에 우리 역사에도 이렇게 멋있는 여인이 있었다 세자빈 강씨 이야기를 제가 여성 특집 첫 번째 강의로 뽑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조 네가 개새끼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강의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많은 역사 강의 이렇게 전달해드리면서 저 역시 궁중내에서 여인들의 암투와 궁중비사 들려드리면 조회수가 높게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존감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강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장희빈은 그 궁중비사를 뛰어넘는 여인들의 암투 수준이 아닌 우리 현대적 시점에서 고려해보았을 때도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장희빈인데 현대에 와서는 분명히 장희빈은 악녀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희빈이 정말 악녀였는지 우리 역바연 연구위원 선생님께서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여성 인물 중에 나의 유일한 이상형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희빈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희빈 드라마로도 엄마 엄마 하게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장희빈 역을 맡은 여배우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미인 여배우였죠 왜냐 조선왕조 그 엄청난 실록 속에 여인의 미모를 평가하고 아름다웠다는 기록은 저기 조선 초기에 양령대군 세종대왕 형 태종이방군 큰아들 양령대군의 여자친구 어리와 그 다음 숙종대 장옥정 말고는 없습니다 그만큼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 미인 여배우들이 누구나 장희빈 역할을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물론 악녀 역할을 그만큼 또 잘해야만 가능했겠죠 일대 장희빈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만 뭐 아버지를 통해서도 들은 이야기고 또 TV브라운가를 통해서도 당대의 아이콘이었던 김지미씨 남정님씨 아 윤여정씨 이번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던 윤여정씨는 다 아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4대가 와 이미숙씨 이미숙씨부터는 이제 저희 세대도 아 이 드라마 보았던 것 같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최고의 악녀이자 최고의 장희빈은 아 전인화씨 정말 잘했고 당시 전 국민에게 미움을 살 정도로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때 인연화원과 박순혜씨였죠 자 그리고 이제 정성경씨 또 최근 댓글에는 정성경씨가 장희빈 역할을 가장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최근 배우들을 등장합니다 7대 장희빈 김혜수씨 그리고 2010년 동희 동희 역할 최숙빈의 역할을 한여주가 있고 당시 이서연씨 너무 착하게 생겼는데 장희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희빈 김태희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김태희 그런데 너무 착하게 생긴 외모로 과연 장희빈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싶었지만 아 정말 그 역할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에게는 장희빈은 김태희 이렇게 각인되어 있기도 하죠 지금 보시면 2013년에 장옥정 사랑에 빠지다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김태희씨였기 때문에 약 8년 가까이 장희빈 드라마가 방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10대 장희빈 역할은 누가 어울리겠는지 댓글로 한번 좀 달아봐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연구실에 있는 여러분들께 여쭤보았더니 펜트하우스의 김소연씨가 장희빈 역할을 참 잘할 것 같다 이하니씨가 키는 크지만 한복에 어울리고 장희빈 역할을 잘할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제가 나는 장희빈 역할을 소녀시대의 유나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조교 선생님이랑 PD가 어처구니 없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장희빈은 소녀시대의 유나처럼 생긴 외모에 아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고 가야 되나 장희빈이 왜 악념입니까 대체 이게 시대의 희생양 아닙니까 정치의 희생양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 심각한 역사 왜곡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장희빈이 인연왕보다 착했으면 착했지 왜 장희빈 보고 악녀라고 합니까 굳이 제가 숙종이라면 저는 장희빈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장희빈이 예뻤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실록에도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리와 더불어 장옥정만 이렇게 실록에 예뻤다 대사야 헌 김창혜비 상수하길 신의 생각으로 후궁으로서 가까이 사랑할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숙종이 장희빈의 미생의 마음이 현혹될 근심과 치우치게 사랑에 빠져 은총을 열어준다는 비난을 얻게 한다면 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씨를 책복에 수건로 삼았다 이제 수건로 삼았다는 건 원래 궁녀였던 장희빈이 정식 빈이 된 겁니다 후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래 역관 장현은 장현이야기랑 해드릴게요 이래서 나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정은 한소호가 상수하길 삼가 듣건데 전하께서는 궁인 장씨를 수건로 삼았다 아니 군왕의 말이 한번 떨어지자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의심하였다 신이 삼가 깊이 우려하는 것은 장씨의 일은 전하께서 그 미색 때문이며 이렇게 장희빈을 잠옷 아름다웠다라고 하지만 2686년에 장옥정이 희빈 장씨가 되는데 반대하는 글들은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서인들의 글입니다 일단 우리는 장옥정 그리고 후궁이 되면서 희빈이라는 시호를 받게 된 장희빈이 어떤 인물인가 일단 희빈 장씨의 가계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장옥정의 아버지는 장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형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장형과 오천간이었던 장현에 의해서 이 장형의 자식들이 이렇게 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파평윤씨죠 파평윤씨면 엄청난 권력자 가문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 파평윤씨가 당시 엄청난 상인의 후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파평윤씨 역시 대상인가의 자식이었고 이 장현은 지금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삼성가는 아니어도 LG가 정도는 되는 여러분 당시 17세기에 이런 말들이 나돌아 다녔습니다 조선의 역관 중에 재산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재산을 합치면 왕실의 재산을 뛰어넘는다 그만큼 역관이라고 이야기하면 통역관이죠 이 통역관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고려시대는 통문관이라는 곳에서 통역관을 선발했고 조선시대는 사역원에서 통역관을 선발하는데 쉽게 이해해서 뭔가 그 다음에 중국어, 한어, 일본어 시험을 치르는 친구들인데 우리가 신분제도를 이야기할 때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민이 있고 노비가 있다고 하면 노비는 천민이죠 천민의 거의 대다수는 노비니까 그 중인, 중간계층의 최상위층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통역관들입니다 이 통역관들은 특히 청나라 그리고 그 전에 명나라를 왕리하면서 엄청난 재물을 쌓습니다 인삼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비단을 가지고 오면요 이게 한 3배 정도 이윤을 남기게 되면서 부를 축적하는데 당시 이 장현은 조선의 역관 중에 가장 부자입니다 이 장현이 기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연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에서 벌모 생활을 8년에서 9년 가까이 할 때 6년 동안 모시면서 그 청나라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고 소연세자와 복림대군을 보필했다 그러다 보니까 복림대군이 왕이 되면 효종이고 당시 효종이 왕이 되었을 때 장현은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죠 그래서 실제 관직 생활을 하진 않지만 풍계로 종일품까지 재수받게 된 인물이 바로 장현입니다 종일품이면 완전히 풍계상으로는 당상관이죠 또 다른 기록은 임평대군이 잠깐 청나라에 벌모로 갈 때 임평대군이면 소연세자와 복림대군과 친형제가 아니었던 인조의 아들이죠 그때 가서 소연세자와 복림대군을 아련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아련한 표현은 조금 너무한가 왕을 만났을 때 아련한다고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엄청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장옥정은 분명히 금수저를 뛰어넘는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장현이 남인들의 정치 자금을 대어주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황국을 지난 시간에 강의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렵죠 첫 번째 황국이었던 경신황국 때 허적의 유학사건 때문에 경신황국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허적의 아들 허견이 임평대군 아들 3명을 약간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볼까 막 이런 산복의 변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은 장현도 조금 날아가게 되긴 합니다만 장현은 뭔가 이렇게 자신의 정치 권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궁중에도 자신의 친딸을 들여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딸은 미모가 그냥 그랬는지 그게 안 되니 자신의 조카뻘인 장옥정 역시 궁중의 궁녀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궁중의 궁녀로 들어와서 누구 밑에서 장옥정이 일을 했냐면 인조의 개비 자이대비 실은 여러분 인조가 죽기 전에 40살 정도 어린 자이대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이대비는 효종의 계모죠 효종이 죽을 때까지 자이대비는 살아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자이대비가 상복을 몇 년입냐 효종이 죽었을 때 몇 년입냐 효종비가 죽었을 때 몇 년입냐가 바로 예성론쟁이었잖아요 그 효종의 아들 현종이 죽었을 때도 자이대비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현재 숙종이 왕이면 바로 숙종의 증조할머니였던 자이대비 밑에서 궁녀 생활을 했던 게 바로 장옥정이죠 그리고 이 자이대비가 남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궁녀 생활을 하면서도 장옥정은 그 궁녀들도요 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궁녀냐 여러분 궁녀는 최소한 평민 이상이 합니다 궁궐래 무술인은 천인들인 경우가 많지만 궁녀는 풍계도 받습니다 그래서 장옥정이 궁녀 생활하면서 9품, 8품, 7품까지 이렇게 풍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장옥정이 맡았던 역할이 뭐냐면 화장하는 궁녀 옷을 입는 궁녀 머리 헤어스타일을 정리하는 궁녀 그 역할을 장옥정이 다 했단 말이죠 원래 태생이 예뻤던 장옥정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같으면 헤어 아티스트의 모델의 디자이너의 스스로 앙드레 김 역할까지 다 했으니 이게 진짜 당연히 숙종의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숙종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숙종 가계도를 보면 보세요 현종 아들입니다 명성황후 서인입니다 청풍 김씨 집안 야 김육의 선녀딸이기도 합니다 숙종이 인경황후 김씨와 아주 어린 나이에 세자 시절에 결혼해서 세자빈이 됐고 왕후가 됐습니다만 20살 무렵에 인경황후가 죽어버리죠 인경황후가 죽었던 바로 그 해의 장이빈과 바로 사랑에 빠집니다 이때는 장옥정이었겠죠 장옥정의 미색에 완전히 숙종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현종 부인이 명성황후 효종 부인이 따로 있었고 인조의 개비가 자이대비였기 때문에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자이대비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남인이었던 장옥정과 자신의 아들 숙종이 사랑을 나누는 그 꼴을 못 봅니다 더군다나 이 명성황후 좀 어렵게 갑니다만 명성황후의 사촌이 김석주였고 이 청풍 김씨 집안이 짝짝꿍해가지고 남인들을 몰락시키고 경신환국을 주도하면서 바로 장옥정을 키워주고 있었던 장현이 유배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멸문지화 시켰던 집안의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과 사랑하는 꼴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장옥정을 바로 사가로 쫓아냅니다 아직 어렸던 숙종은 엄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명성황후가 성격이 장난이 아니라고 했고 바로 이 명성황후의 성격을 숙종이 그대로 빼닮았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숙종이 아... 천연도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무당이 아 이게 천연도에 걸렸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재산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니 비가 오는데 속옷바람으로 막 이렇게 내 아들 천연도 낳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독감 걸려서 명성황후가 죽고 숙종은 바로 장옥정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숙종은 명성황후에 의해 다시 두 번째 정식 왕비를 맞이하게 되니 그게 바로 인현황후 민씨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뭐 우도치 않게 그렇게 됩니다만 실제로 흥선대웅과 대립했던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라고 해야죠 이 명성황후 집안도 여흥민씨 집안입니다 제가 명성황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강의를 했는데 여기도 그 여흥민씨 집안입니다 그런데 인현황후 아버지가 민유중이고 이 민유중이 서인의 권력자 중에 권력자고 서인 중에 서소문에서 당시 상인들과 결탁해서 상권 자금을 전부 장악하고 있었던 엄청난 집안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송중길의 중선녀벌이고 송시열과도 거의 친척벌인 진짜 서인 집안의 최고 권력자의 딸이 이렇게 중전마마가 된 거죠 이건 명성황과 인현황후 민씨를 꽂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가 죽게 되니까 송중은 그대로 장옥정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장옥정만을 사랑합니다 인현황후 민씨는 드라마에서 보면 그냥 가슴아리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옥정과 송중의 사랑을 가슴 아프게 쳐다만 보는 그런 여인으로 그려집니다만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투기, 질투,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실록을 통해서 굳이 이 정도면 장옥정이 좀 너무했던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송중과 장옥정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장옥정이 중전마마가 있는 인현황후 거처 궁궐에 들어가서 숨어요 그러니까 숙종이 그걸 잡아내는 과제인데 인현황후는 기분이 나쁘지 내 인현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주상전하와 숨바꼭질하면서 이곳으로 숨어든단 말이냐 이미 오거라해서 당시 중전마마였던 인현황후 민씨가 장옥정에 종아리를 칩니다 장옥정은 당시 국녀였기 때문에 뭐 중전마마가 때리면 맞아야죠 그런데 장옥정이 인현황후 민씨보다 7살 많아요 그래 돈 맞아야죠 그리고 이 장옥정은 숙종보다 분명히 2살 연상이었습니다 자 투기질투 심해요 그럼에도 숙종은 장옥정과 계속 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장옥정을 우와 후궁으로 숨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후궁들은 창덕궁 뒤쪽 건물에 살았는데 창덕궁보다 더 안쪽에 있었던 궁궐인 창경궁 가장 안쪽에 취선당이라는 건물을 만들어놓고 숙종은 계속해서 장옥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장옥정이 아들을 낳아버리네 이 아들이 숙종에게는 어떤 아들이냐면 숙종이 14살에 왕이 됐는데 장옥정으로부터 처음으로 아들을 보게 됐는데 그때 숙종의 나이가 28살입니다 현종이 34살에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아빠가 곧 자기 아빠 죽었던 나이 가까워지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었으니 숙종의 불안감은 장난이 아니었을 거고 이때 진짜로 기뻤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낳자마자 후궁 중에 가장 높은 반열인 빈까지 봉하게 됩니다 그때 희빈이라는 시호가 내려져서 우리가 장옥정을 장희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숙종의 기쁨을 서인들이 찬물을 끼얹어버리니 무슨 사건이 있었냐 옥교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당시 장희빈의 엄마 윤씨가 아니 딸이 왕자를 생산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궁궐에 들어오고 이것도 왕의 명령을 받고 들어오는데 당시 장희빈의 엄마가 옥교라는 가마를 탔다 그러니까 이 옥교라는 가마는 정산품 이상의 당상관의 관료 부인이나 그 딸들만 탈 수 있는데 감히 중인 신분의 여인이 8명에게 가마를 들게 하고 뚜껑이 있는 옥교를 탔다라고 해가지고 서인들의 결과론적으로 그 문지기들도 다 서인들 하수인들이거든요 그 문지기들이 이 관을 들었던 사람들을 혼을 내면서 이 옥교가 막 부서지고 당시 장희빈 엄마 입장에서는 왕이 나를 들어오라고 했다라는 증폐까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욕을 당하니 이게 왕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태어났고 내 아들의 할머니에게 모욕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숙종이 화가 나가지고 그 문지기들을 권장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인들에게 약간 숙종의 고개를 숙여요 그 사건이 바로 옥교 사건입니다 장소희 이때는 아직 희빈 장씨가 되기 전에 소희 장씨 장옥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미는 곧 강화관의 역관에 처이니 교자를 타는 것도 이미 참남하다고 할 것인데 교자에 뚜껑이 있는 것을 탔다니 이건 더욱 참남한 것이니 법을 지키는 관원이 이를 알면 마땅히 금지할 것입니다 라는 실록 기록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문지기를 숙종이 죽였습니다만 당시 서인들이 벌떼같이 공격하니 고개를 숙였던 숙종은 분노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달 후에 사고를 쳐버리는데 이 후기 장씨 아들을 후하 원손로 삼겠다라고 하고 정묘사직에 꼬해버립니다 이게 원손은 곧 세자가 된다는 거죠 당시 20대 초반에 인연호원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전마마가 자식을 낳으면 대군입니다 후궁이 자식을 낳으면 그냥 군이죠 그래서 대군들 중에서도 훗날 세자가 될 큰아들이 좀 나이가 6살 10살 정도 됐을 때 원손로 책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에게 더군다나 후궁의 자식에게 원손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니 예를 들어서 선조의 큰아들 임해군 같은 경우는 원손은 커녕 그 컸을 때까지 세자도 못됐죠 그런데 100일도 안 된 아이에게 그러니까 서인들은 당연히 화를 내죠 중전마마가 젊으시니 어찌 후궁의 자식을 원손로 삼는단 말입니까 바로 송시열이 이런 상소를 올렸다가 사약먹어 죽어버리고 왕에게 꿇어 엎드려서 전화 안이 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서인들의 입을 몽둥이로 쳐가지고 입을 다 으깨어서 죽여버릴 정도로 장희빈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후궁 중에서도 서열 넘버원이었던 희빈까지 그래서 우리가 장옥정을 장희빈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장희빈이 아들을 떠나요 숙종은 당시 왕들은 그랬나 봅니다 장희빈이 어여쁘고 예쁘고 또 밤에 얼마나 교태를 잘 부렸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당시 자식을 생산해야 되는 왕 입장에서는 아들을 두 명이나 낳아준 장희빈에 대한 사랑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와 태어난 지 6개월 만인가 죽어버립니다 숙종이 대성통곡을 하거든요 장희빈 역시 자기 둘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몸져 누워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희빈에 대한 마음이 애틀해졌던 숙종이 인연왕후를 패선시키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올릴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숙종이 쫓아내는 인연왕후에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실록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인연왕후는 천하의 착한 여인이죠 그러나 과연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실록을 보겠습니다 인연왕후의 투기 내용입니다 투기하는 것 외에도 별도로 간특한 계획을 꾸며 스스로 선왕 선우의 하교를 지어내어서 공공연히 나에게 큰소리로 떠들기를 숙원은 이건 지금 장희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왕후가 숙종에게 장희빈을 지금 욕하고 있는데 장희빈은 전생의 짐승의 몸이었는데 주상께서 쏘아 죽이셨으므로 묵은 원안을 갚고자 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신련 여고 후에 불량한 무리와 서로 결타가 했던 것이며 화는 이 경신왕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는 장차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 팔자의 본디 아들이 없으니 왕인 니가 아무리 장희빈가 친하게 지내봐라 당신은 숙원장시죠 숙원장씨와 친하게 지내봐라만 자식 생산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주상이 노과해도 공이 없을 겁니다 이게 인연왕후의 투기예요 드라마에서는 어디 이런 장면이 나옵니까 그런데 내전에 자손이 많을 것이니 장차 선묘떼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을 찾아라 지금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쫓아낼 때 뭐라고 하나 봅시다 칠한과 흥패는 모두 후배에게 연후되는 것이다 지금 궁의의 마음씨 곱고 정조 바른 그런 덕은 없더 지금 이게 인연왕후가 마음씨가 곱지 않고 정조가 바른 그런 덕은 없고 도리어 여곽 이거는 여후는요 여러분 중국의 3대 악녀 측천무 서태우와 더불어 그 한나라를 건국했던 유방의 아내 여후 여후면 그 자기 남편이 사랑했던 후궁이 남편 유방이 죽자마자 한나라 고조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자마자 그 후궁을 손발 자르고 눈알 빼고 혀 잘라서 돼지유리에 넣어버렸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여인과 비교합니다 또 한나라 시대 나쁜 여인 곽쿠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과 인연왕후를 대비시킵니다 저 똑같지 않느냐 이런 폐렷스러운 행실만 있어서 평시 운동에 모두 분노와 원망에 차있었다 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의 대비가 돌아가셨어 자기 인조의 개비 숙종의 증조 할머니 그래서 상중이니까 니 생일잔치 하지마 그랬는데 인연왕후가 나 생일잔치 할 거야 모든 관원들 내 생일이니까 나한테 와서 절해 그런데 서인들이 가서 인연왕후는 서인 집안에 잘나가는 집안에 중전맘이니까 절을 내버린 거잖아 이게 숙종인자에 빡 돌죠 부부싸움 심하게 합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 하나도 다루지 않아요 쫓아 냅니다 그래서 내가 양교에 폐비할 때의 고사를 보건대 윤씨가 이거 윤씨는 뭡니까 성종이 연상으로 폐비 윤씨를 쫓아낼 때 그 상황입니다 인수대비와 짝짝꿍해가지고요 그런데 윤씨가 잘못한 반은 단지 투기에 있었는데 죄상이 이미 드러나자 성묘께서 종사를 위해 깊이 근심하고 머남난을 생각해 단연코 패쳐야 했다 더욱이 오늘날 민씨는 인연왕후는 허물을 지고 범한 것이 윤씨보다 더해 폐비 윤씨보다 더하다 저렇게 투기가 많았어야 되겠냐 윤씨에게 없었던 행동까지 겸하였으므로 선왕 선비의 하교를 지어내어 종사에 질러졌다 예갈로 하여금 패하여 서인을 삼아 서사제로 돌려보내니 종묘에 구하고 교서를 반포하여 그 부모의 봉작을 빼앗는 등의 이런 한결같이 귤에 의하여 즉시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인연왕후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중전마마로 올려 세웁니다 자 이제 장희빈이 중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연왕후가 쫓겨나고 장희빈이 중전이 되는 과정에서 송시열도 죽고 당시 서인의 영수급 인물들이 다 죽음을 당하니 이게 바로 기상국입니다 다시 남인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숙종은 장희빈이 대한 사랑이 계속되어질까요? 식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희빈이 성격이 안 좋아서? 장희빈과 싸움이 잦아서? 장희빈의 성격이 표도가고 싸납고 그래서? 장희빈이 막 욕심이 많아서? 아니에요 장희빈이 아파요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몸에 종기가 납니다 머리에 부스럼이 생깁니다 긴병에 효자 없다고 긴병에 열부도 없죠 숙종 입장에서는 왕입니다 다른 여인들과도 당당히 사랑을 할 수 있었고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왕입니다 다른 여인들을 찾게 되죠 희빈 장씨가 아팠던 겁니다 더군다나 숙종보다 나이도 많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동의를 만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장희빈과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진 숙종이 옛날 사가로 쫓아였던 인연왕과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착했던 인연왕에게 좀 너무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인연왕과 머물렀던 그 건물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건물 안에서 사람 울음소리가 들리니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고 가봤더니 어여쁜 무술이가 울고 있더라 너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냐 그러니까 그 무술이외 제가 사가에서부터 인연왕을 모셨던 무술인데 왕비와 함께 이 궁궐에 들어왔다가 중전마마께서 사가로 쫓겨나고 저 혼자 이곳에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 너무 중전마마가 그립고 또 중전마마의 생일이다 보니 중전마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숙종이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과 네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서로 같구나 우리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죠 물뜨는 무술이 천인과 그게 바로 동이 한효주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진짜 악녀 중에 악녀가 최숙빈인데 그래서 그 최숙빈도 아들을 낳게 되니 물론 첫 번째 아들은 병 걸려 죽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니 그게 훗날의 용조 연인군이지요 자 최숙빈은 어찌 보면 서인 집안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숙빈이 숙종의 사랑을 받게 되니 서인들은 최숙빈을 이용해서 인연왕후에 대한 그리움을 숙종에게 자극하게 되고 숙종은 또 당시 남인들이 힘이 세지는 게 조금 불만이었고 그래서 남인들을 내치고 서인들을 다시 등용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왕비였던 중전마마였던 장옥정을 다시 장희빈으로 강등시키고 폐서인대에 있었던 인연왕후를 다시 불러오죠 그러다 보니까 남인들 입장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답니까 라고 하다가 남인들이 궁궐에서 전부 다 쫓겨나고 죽게 되는 남인들이 거의 제기불룸 상태까지 빠지는 이게 바로 갑술왕국이 되겠습니다 이 갑술왕국 직후에 서인들은 노론과 소론으로 대립하는데 물론 여러분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는 건 첫 번째 왕국 경신왕국 때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집니다만 노소 대립이 심해졌던 건 갑술왕국 이유입니다 바로 이 갑술왕국 직후에 노론은 남인을 다 죽이려고 했고 노론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소론은 남인을 그래도 죽이지는 말고 살리자 남인에 대한 온건파인과 동시에 세자였던 경종 훗날의 경종을 지키려고 했던 친구들이 소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연왕후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인연왕후도 참 복은 없어 다시 왕비가 되자마자 사가생활에서 병을 얻었나 봐요 시름시름 아파요 종기 때문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팠고 종기가 난 다리를 만지기만 해도 아파서 엉엉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연왕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이렇게 아픈 거는 저 장희비 나를 저주했기 때문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끝내 궁궐에 돌아온 지 7년 만에 죽습니다 자 인연왕후가 죽으니까 한때 왕비까지 올라갔던 희빈 장씨 입자에선 내가 다시 중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꿀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인연왕후 죽음에 대한 분노가 이상하게 숙종은 장희빈에게 향해버립니다 채숙빈이 뭐라고 했냐 장희빈이 취선당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무당이 인현왕후의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무당이 인현왕후의 인형에 팔을 막 이렇게 송구소 찌르면 인현왕후가 팔이 아프고 인현왕후 인형의 머리를 찌르면 인현왕후가 머리가 아프고 드라마에서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게 저주를 냈으니 저 장희빈을 벌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장희빈의 국녀들 무수리들을 거의 죽여요 그러면서 고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희빈 장씨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가 아팠을 때 실제로 인현왕후 병문안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장희빈은 단 한 번도 인현왕후에 대한 뒷담화를 한다거나 채숙빈을 미워해서 채숙빈을 어찌어찌 못된 행동을 했다거나 식이질투했다거나 투기를 했다거나 어찌 보면 당시 궁중의 여인들의 칠거조합 중에 최고의 악한 행동이었던 투기를 했다는 기록이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치선당의 무당을 불렀습니다 아니 유교국가에서 감히 궁궐의 무당을 불러도 되냐라고 했지만 당시 궁궐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여인들조차도 무당과는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었고 당시 세자였던 훗날의 경종이 세자 이윤이 몸이 아프니 아주 오랫동안 무당을 불러들였는데 이걸 숙종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왜 인연왕후 죽음에 장이빈에 주술이 있었다라는 말도 안 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대체 죽인단 말입니까 이걸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숙종이 처음에는 이 세자 이윤이 태어나니까 얘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여기 죽습니다 여기 죽어요 그런데 이 연령군을 나중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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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연령군에게 왕짜리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빈을 내치고 남인도 내치면서 세자까지 갈아치워야지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까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빈의 오빠 장이재도 유배를 가서 죽게 되는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장이빈의 오빠 장이재 역시 굉장히 탐욕스럽고 그렇게 나옵니다만 여러분 장이빈이나 장이재나 원래 부잣집에서 자라기도 했고 중인 가문이었지만 왕비가 되고 왕비의 오빠가 됐을 때 단 한 번도 재물을 탐했거나 이런 나쁜 기록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장이재는 자기 여동생이 후궁이 되고 왕비가 된 것과 전혀 상관없이 먼저 묵과시험을 봐서 정정당당하게 묵과에 합격을 했고 당시 무인들의 꿈인 내금위에서 왕의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장이재가 자기 여동생이 왕비가 됐다고 해서 자기 여동생의 힘에 의해서 품계가 올라가거나 높은 관직에 승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외척으로서 결코 바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연하고 집안은요 난리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다니까 상인들과 결탁해서 서인의 정치자금을 전부 다 마련했던 게 바로 인연하고 아빠 민유중입니다 그 장이재가 죽습니다 그리고 장이빈이 죽습니다 또 사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이빈에게 사약을 내리는데 장이빈이 사약을 안 받아 열받은 숙종이 추국현장까지 가서 전현의 입을 열란 하고 직접 사약을 장이빈 입에 부어 넣는 장매이 나옵니다만 말이 안 된 그리고 장이빈이 사약 먹기 직전에 그럼 내 아들 한 번만 보고 죽자 그러니까 숙종이 장이빈의 아들 경종을 불러서 네 어미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많이 했으니 죽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훗날 경종이 되는 세자 이유는 그냥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고 아바마마에게 매달리고 우는 장면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죽여라라고 하니까 장이빈이 내 아들 한 번만 껴았자라고 하면서 가까이 온 훗날에 경종을 껴안으면서 경종의 하초를 꽉 찌어서 경종의 생식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악녀로 그려지는데 도대체 이런 기록이 어디 있냐고요 실록에 이런 기록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진하라라고 명합니다 그 자진하라는 명을 희빈 장씨는 정말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내가 여기서 얌전히 죽어야 내 아들에게라도 해가 가지 않겠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희빈 장씨가 인연왕후를 무당을 불러서 저주를 했다는 건 숙빈 채시만의 주장이었고 실제로 장이빈이 자신 아들의 하초를 잡아서 거품 물고 경종이 기절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게 실제로 장이빈이 죽고 난 다음에도 숙종은 내심 미안했는지 후궁 장이빈이 죽었음에도 왕비 왕래를 치려고 했고 경종은 그 장례식에서 고구랍니다 그리고 희빈 장씨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 하루 전날 앞으로 조선 왕실에서는 궁녀가 왕비가 되는 법을 금한다 이건 서인들의 지지를 받는 채숙빈이 중전마마 자리를 탐내고 있으니 그걸 될 수 없게끔 원천 봉쇄하는 그 명을 먼저 내리고 다음날 장이빈을 사사합니다 장이빈을 사사하고 채숙빈과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은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연인군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숙종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열령군이 죽으니까 연인군이 정말 기뻐했거든요 자신의 이복 동생이 죽으니까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 건가 하고 자 그럼 왜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장이빈이 죽일 여자고 우리 조선 역사상 최악의 악녀고 인연왕후는 정말 품성이 올바르고 고닫고 착했던 그런 여인으로 이게 잘못 알려져 있냐 여러분 이게 인연성모덕행록이라는 책인데 그냥 인연왕후 전이라고 합니다 이거 영조직공기에 인연왕후를 모셨던 궁녀가 이런 책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곳에 장이빈의 악행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인연왕후를 모셨던 궁녀가 단암마흥록이라고 합니다 민진원 인연왕후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장이빈이나 장이제가 물론 이런 기록에는 장이제가 나쁜 행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투기를 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진원의 단암마흥록을 보면 장이빈의 엄마가 원래는 노비 출신인데 누구랑 조사석이라는 인물과 정을 통했네 어째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장이빈이 나쁜 무당을 불러들였고 못된 행동을 다 했다고 전부 다 이게 인연왕후 오빠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사시남정기 들어보셨죠? 당시 인연왕후가 사가로 쫓겨나니까 그걸 막았던 서인이었던 김만중이 인연왕후 폐의를 막으려다가 유배를 갖게 됐고 유배를 가서 그걸 빗대서 사시남정기를 썼는데 이 사시남정기가 한글 소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중이 많이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반 민간인은 모릅니다 당연히 착한 중전마마가 왜 쫓겨나야 되지? 도대체 저 후궁이 얼마나 예쁘면 왕이 후궁에 빠져가지고 후궁을 중전마마마로 만들고 폐서인 데서 쫓겨난 중전마마 불쌍합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경종이 왕이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장이빈이 진짜 그렇게 투기가 많았고 사하겠더라면 그런 여인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긴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 숙종이 후반기에 경종을 왕자리에서 내리려고 했다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건 경종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경종이 일찍 죽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영조입니다 영조는 조선왕 중에 제2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영조가 52년 통치했습니다 영조가 누구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영조가 채숙빈의 아들이잖아 이 숙빈 책신은 희빈 장씨와 아주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이 아들이 52년 왕을 했고 그 다음 이 손자 정조가 또 20여 년 왕을 하다 보니 당연히 그 18세기에 장이빈은 죽을 여자가 된 거죠 아니 2년왕후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설 때문에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도 2년왕후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고 있는지 그걸 보면 역사 왜곡이 이거 진짜 좀 심각하다 물론 정치인도 아닙니다만 누가 뭐라기도 장이빈은 당시 정치의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장이빈은 순수하게 자신의 남자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중인 출실로 그 예쁜 외모도 능력이기도 하겠죠 자신의 꿈을 달성했던 여인이다 나쁜 행동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2년왕후가 더 투기가 심했고 사악했고 정치질도 더 많이 했고 그만큼 권력자 집안이었고 저에게 숙종이라고 하면 저는 2년왕후보다 장이빈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상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치겠습니다 하신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1800년 정조대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의혹을 남긴 채 모든 정치 시스템을 자기중심화 해놓고 아들은 어린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순조죠 순조가 11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왕 중에 가장 어린 나이의 왕이 된 순조 맞습니다 왜냐? 단종도 12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순조 다음 왕인 헌종이 9살의 왕이 되면서 그 기록을 깨긴 합니다만 하여간 순조가 11살의 왕이 됩니다 11살에 직접 정치를 할 수가 없죠 후렴 청정을 합니다 종조가 죽기 직전에 수정전을 한마디 내뱉고 죽었고 그래서 모든 관료들이 정순왕후에게 달려갔고 정순왕후가 순조를 왕으로 지목을 했고 당연히 왕이 되어야죠 세자였으니까 근데 물론 순조는 또 세자 시절도 정조가 자기 죽을 걸 알았나? 1800년 2월에 순조가 세자가 돼요 그러니까 11살 나이에 세자가 됐다가 5개월 후에 갑자기 왕이 된 게 순조입니다 당연히 수렴 청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순왕후가 여군 조선시대 정순왕후만큼 권력을 선아귀에 놓고 무소불의 권력을 누린 여인은 실제로 명종의 엄마 문정왕후 그리고 우리가 명성왕후라고 알고 있는 민비 대용군과 대립각을 세웠던 고종의 부인 이 세 명의 여인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 세 명의 여인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명성왕후 민비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는 영상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문정왕후는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선의 가장 최고의 악년은 누구인가 우리 역사상 가장 우열을 가르기 힘들 정도로 문정왕후와 명성왕후 민비는 진짜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순왕후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역사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성함까지 제가 이이화씨 아주 존경합니다만 정말 시대의 악녀로 평가를 하시기도 했죠 정조대왕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 정약용의 가족들의 권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순왕후를 용납할 수 없는 여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순왕후가 누구냐 용조가 66살에 15살짜리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 15살짜리 여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순왕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여인의 신세도 참 박복하다 15살에 66살 남자를 만났는데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정순왕후보다 66살 자기 남편보다도 25살 자기 양아들인 사도세자가 멋있어가지고 사도세자를 마음속으로 조금 좋아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세자 동갑이었고 자기보다 10살 많은 며느리 해경궁 홍씨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었다 실제로 외척세력으로서 정순왕후 집안이었던 경주김씨와 해경궁 홍씨 집안이었던 풍산홍씨가 아주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정순왕후가 사도세자 죽음과 관련된 어떤 역사적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순왕후를 옹호하려는 그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정순왕후가 사도세자를 살리고자 노력했던 어떤 기록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죽고 정조가 왕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정조가 정순왕후 오래비 김기주를 쳐내기는 했죠 이게 순조 강의하려다가 정순왕후 강의가 되면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피디님 이거 어떡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거 정순왕후로 끝내야 돼요? 따로 찍어야 돼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게 지금 정순왕후로 깊게 들어가 버렸는데 이 정순왕후가 정조와 사이가 좋았냐 안 좋았냐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나 사극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정조의 정적 노론벽파 이게 또 노론벽파가 정조의 진짜 정적이냐 아니냐 노론벽파가 청명당이다 이러면 너무 어려워지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도세자 추승의 반대했던 인물들이 노론벽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조가 노론벽파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노론벽파의 수장 역할을 정순왕후가 했기 때문에 정조와 정순왕후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실제로 기록적으로 보면 정순왕후가 정조를 상당히 왕으로서 존중하고 뒤에서 배경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정조의 유일한 이복 형제 은홍군을 죽이냐 살리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조는 살려고 했고 정순왕후는 기어이 죽이자라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조가 왕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정순왕후는 정조의 할머니입니다 개조모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순왕후가 움직이는 거 보면 자신의 오래비 김기주를 정조가 유배보냈고 그 유배지에서 김기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이 무너져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만이 있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뭔가 명분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조가 죽고 완전히 권력을 틀어잡고 실제로 여군 역할을 해버리는데 스스로도 수렴 찬정할 때 자신을 여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조가 해왔던 개혁작업을 다 뒤집는 것도 솔직히 사실이에요 뭘 뒤집냐? 아니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 추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정순왕후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였던 임오화변은 정당한 행위였다 쉽게 이해해 사도세자는 죽을만 했다 이거 백성들이 멘붕입니다 와 왕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왕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명의를 해보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왕이 죽자마자 개조모가 와가지고 자기보다 10살 많은 양아들이었던 사도세자는 죽어마땅했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정조주의 25년 동안의 그 노력이 진짜 물거품이 되는 그 상황이고 그리고 정조가 물론 규장각을 너무 비대화 시켜놓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규장각의 권한이 대폭 축소가 되었고 정조가 자신의 친이부대로 양성했던 장용영 완벽히 날라갑니다 물론 이 장용영을 폐지한 걸 두고 이거 정조가 이건 내가 나중에 상황이 돼가지고 화성으로 행차하고 그때까지만 자신 옆에 있게 하려는 군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내가 죽고 나면 이 군대는 없어져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그거는 자신의 친이부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불만 세력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던진 멘트겠지 이걸 어찌 됐든 간에 장용영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정조는 누가 뭐라기도 서학자, 천주학자들을 지켰습니다 특히 근기남인, 서울 근방에 사는 남인 아니 그냥 딱 까놓고 정약용 집안 사람들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다 서학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1801년에 신류박해를 일으켜서 박해 중에 가장 중요한 박해고 아주 정약용 집안을 박살내버리는데 이 과정에서 정조를 지지했던 남인 세력들이 거의 재기불능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승훈, 이 가환 전부 다 정약용 집안과 천하민과 매분과 이런 관계고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종도 죽이고 정약종과 정약용은 유배를 보내게 되고 정약용의 조카였던 황사영 물론 백서사건으로 죽어마땅한 일을 했습니다만 황사영도 죽게 되면서 하여간 정약용 집안이 박살나게 되는 그래서 정약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정순황후를 당연히 좋게 바라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천주정의를 그렇게 많이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서학이 들어오게 되면 그 관련된 신부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고 서구 선진 문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상실케 만든 책임도 실은 정순황후가 지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간 신하들이 그 정순황후를 보고 벌벌 떨었고 정말 수렴청정할 때 엄청난 권력을 손하게 놓고 있었던 여주 정순황후도 또 깔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1804년에 딱 순조가 15살이 되니까 수렴청정 끝낼게 멋있긴 하죠 근데 멋있긴 하지만 원래 15살이면 수렴청정을 거의 끝내야만 합니다 저 앞에 성종 때만 조금 정의왕후가 좀 오래 가져갔던 것이고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어렵겠습니다만 근데 정순황후도 실제로 수렴청정을 끝내고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해먹으려고 좀 노력했다가 당시 신하들이 대형대입마마 미치셨습니까? 수렴청정 끝내셨잖아요 이건 예의가 아니죠 쉽게 이해해서 노론이건 소론이건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바로 알았어요 하고 뒤로 물러났다가 몇 개월 만에 화병나서 죽었는지 어쩐지 바로 죽어버린 그 정순황후 대신 정순황후가 분명히 정조의 개혁작업을 계승하려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다 그게 굳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역시 순조 2년 때 1801년에 일부 공노비를 해방시킵니다 쉽게 이해해서 공노비 국가노비를 해방시켜요 여러분 국가노비를 해방시키면 국가재정은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물론 그들이 해방되면 그들이 자유민이 되니까 또 세금을 내어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는 물론 이거는 정조가 꿈꿨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조의 개혁작업을 계승했다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정순황후는 평가가 너무 극에서 극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참 쉽지 않다 분명히 정조의 개혁작업을 과거로 돌려내려는 반동정치를 했던 건 사실이지만 나름 참 명분을 가지고 움직였고 자신이 큰소리 칠 수 있는 역할의 그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정치를 했던 조선시대 거의 보이지 않았던 여군 스타일의 장부였던 것도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정순황후 이야기로 먼저 마무리할게요 바로 순조 가겠습니다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조대왕을 좋아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조선시대 군주는 세종대왕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광해군도 좋아합니다만 마음속으로 정말 뭔가 애잔하면서도 왕을 애잔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죄송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정조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까지 왕다운 마지막 왕이었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죠 정조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 세의도, 정치기 그리고 고종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대한제국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처참했던 치옥수름 35년을 경험하게 되니 정조가 마지막 조선의 개혁군주였고 정조가 진보군주로서 마지막 명맥을 이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정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또 정조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자고 11살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자였잖아 자기는 세손이고 그런데 세자였던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건 당시 왕이었던 자기 할아버지 영조가 죽였단 말이죠 또 그냥 죽였냐 지주에 가둬서 고통을 주면서 죽였단 말이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아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어찌 보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아요 이걸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종조 영상 3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인이 된 사도세자 아들임에도 왕이 되기 위해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용조가 죽자마자 세손이었던 종조가 왕이 되면서 그 자신과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편이었던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들과 함께 전국을 이끌어가면서 아버지 원수들을 한 명 한 명 거미줄 쳐가지고 제거해가는 그 과정 아버지와 어머니 해경구 홍시에 대한 그 효심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정조대왕을 생각하면 약간 울컥울컥한 측면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조 영상 3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과정에서도 정조의 사랑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3개 영상 모두 정조의 정치적 행위 정조가 어떤 격변 속에서 살았고 어떻게 왕자리를 이어나갔는가만 이야기하려고 했지 사랑 이야기까지 해버리면 그냥 닦아놓고 이야기할게요 저는 조선의 왕들이 많은 여인을 취할 수 있죠 아니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어찌 단종을 죽였냐라고 하면서 개요장난을 일으키고 왕이 됐던 세조 사육신가에 죽였던 세조를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세조와 정의왕후의 사랑도 정말 대단하죠 아니 그리고 제가 숙종과 장희빈 이야기도 했고 인연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군주와 그 궁중의 후궁 혹은 빈까지 됐던 그리고 세자의 엄마까지 됐던 그런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할 때 눈물 나는 경우는 솔직히 정조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 의빈성 씨 이야기를 안 했냐 나중에 한 번쯤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드라마를 한대요 옷소매 붉은 끝동 끝동이 다른 천으로 이 옷을 덧댄 거를 끝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옷소매가 붉어요 끝동이 붉어 궁녀들 옷 끝동이 붉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표현은 그냥 궁녀들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이 제목만 넣고 봤을 때는 궁녀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정조의 사랑 이야기를 아 그래? 정조와 의빈성 씨 사랑 이야기인가 보구나 그런데 보통 요즘 사극들이 중국 자본의 영향력 하에서 많이 흔들렸고 그리고 많이 퓨전 사극이기도 하고 그래서 PPL을 지원받지 못하는 정통 사극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태종 이방언만 그런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출연 배우들이 좀 젊길래 정조의 사랑 이야기를 하겠지만 퓨전 사극 수준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옷소매 붉은 끝동 이야기를 해주십사라고 댓글을 남겼단 말이죠 어? 시청률이 왜 이렇게 높지? 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10분짜리 짤로 드라마를 보는 순간 와우!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요 연출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궁중의 사랑 모습을 아름답게 정말 잘 그렸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옷소매 붉은 끝동이 지금 끝나자마자 제가 이 영상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마지막에 보고 많은 분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 우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제가 댓글도 봤어요 이 영상을 다뤄주십시오 제가 봤더니 야! 실제로 이건 인류 역사를 한번 뒤져봐야 됩니다 왕이, 군주가 궁에 있는 여인에게 성, 은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여인이 과연 인류 사회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10개 이하에서 왕과 사랑을 가지고 밀당을 했던 여인 실제로 그런 여인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또 하필 정조 때란 말이지 이게 정조 때였으니 이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조의 여러 가지 입장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겨우 10분짜리 짤 한 서너 개 봤습니다만 겨우 그것 빼놓고 16부장을 전체 본 우리에게 감히 네가 의빈성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예전에 드라마 이산을 다 봤습니다 이서진 씨와 한지민 씨의 사랑 이야기 나름 그때도 참 합리적으로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짧게 정조의 사랑 이야기할 때 아, 원래 의빈성 씨가 어렸을 때부터 속곱장난했던 친구란다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정조는 5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식 왕비입니다 중전마마입니다 효이왕우 아니, 세손 시절부터 세손비 역할 아, 진짜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면서 종조가 왕이 되었어도 중전마마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만 효이왕우가 참 복이 없는 게 자식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명의 후궁이 있는데 이 두 국은 간택 후궁이었습니다 간택이란 말은 여러 후궁 후보들 모아놓고 토너먼트 치러가지고 착 1등한 사람이 후궁이 되는 건데 말이 간택이지 원빈홍 씨의 오래비가 홍국영입니다 아, 정조가 왕이 되는데 1등 공신 홍국영이 자신의 여동생을 후궁으로 들인 거죠 중전마마가 자식을 생사하지 못한 이 홍국영 입장에서는 자기 여동생이 혹여나 아들을 낳게 되고 걔가 세이자가 되면 자기는 훗날 왕의 외삼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궁이 되었던 원빈홍 씨가 젊은 나이에 여절해버리고 홍국영도 이래전에 나쁜 짓거리 좀 하다가 유배까지 가서 죽음을 당하게 됐고요 또 다른 간택 후궁 그런데 이 화빈윤 씨가 간택될 때까지 정조가 진짜 후궁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실제로 여색을 멀리한 편이었어요 그러나 아니, 후사는 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택 후궁으로 화빈윤 씨를 들였던 그 해 간택 후궁이 아니라 성은 후궁 의빈성 씨 왕이 성은을 내린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옷소매 붉은 끝동의 주인공 성덕임에게 너 내 여자가 되어다오 성은을 내린 후궁이거든요 이 의빈성 씨와 정조의 사랑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의빈성 씨가 정조와 사랑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밀당을 주고받았다는 거지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조와 의빈성 씨는 분명히 이거 팩트입니다 어린 시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속곱장난했던 사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하냐 여러분 사도세자가 비운에 죽고 해경궁 홍 씨도 사과로 쫓겨나고 그 다음 정조는 경의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영조가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 늙음하게 그래서 당시 해경궁 홍 씨가 생각할 때 사도세자가 저렇게 죽었는데 사도세자 아들 자기 아들이기도 한 새손 훗날의 정조가 잘못해서 새손의 지혜에서 박탈당하게 되면 온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저 늙음하게 지금 노망이 들어가고 있는 영조가 혹여나 훗날 왕이 될 수 있는 이 새손 정조가 할아버지 영조보다 엄마인 해경궁 홍 씨를 더 따른다라면 할아버지가 시기 질투를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떨어지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경궁 홍 씨는 사과해서 사는데 그럼 해경궁 홍 씨의 아빠가 홍봉환이잖아요 그 홍봉환 집에서 하인까지는 조금 그렇고 집안일을 봐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성덕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은 중인 집안이에요 성덕임 아버지가 느지막해 무가에 합격하기도 합니다만 나라 돈을 횡령 혐의를 뒤집어서 집안은 풍지 박살이 납니다 그때부터 해경궁 홍 씨가 아들은 경의궁에 있고 해경궁 홍 씨가 딸들이 있거든요 정조의 친누이들 딸들은 벌써 시집을 가 있으니 외롭잖아 그래서 이 의빈성 씨 훗날의 의빈성 씨입니다 성덕임을 친딸처럼 옆에 두고 있다가 해경궁 홍 씨가 궁궐에 들어올 때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궁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조 입장에서는 아니죠 아직 정조가 되기 전 세손 입장에서는 얼마나 엄마를 자주 찾아뵙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옆에 있는 이 성덕임과 눈이 당연히 맞죠 그래서 열다살이 된 세손 이산이 성덕임에게 너 내 여자가 되어주라라고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뻥차입니다 성덕임이 뭐라고 하냐 성덕임은 개인적으로 해경궁 홍 씨를 따라오기도 했지만 당시 중전마마였던 효이왕후와 동갑내기여서 아주 친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세손 저하와 사랑을 나누어서 효이왕후에게 가야 될 사랑이 나에게 오는 게 싫습니다 내가 그 사랑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조는 정확히 이산은 아직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야 궁녀가 감히 훗날 왕이 될 세손의 사랑 고백을 이렇게 뻥차할 수 있냐 너 혼 한번 나볼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현재 왕은 영조였기 때문에 궁궐에 있는 여인들은 모두 영조의 여인인 게 맞는 거죠 예전에 사도세자도 실제로 숙종을 모셨던 궁녀를 약간 범해서 좀 혼인한 적이 있었거든 물론 엄마를 모시고 있는 궁녀이긴 합니다만 당시 여러 정적들에게 공격당하고 몸가짐을 바로해야 했던 세손 입장에서는 성덕임이 나 오빠 싫어요라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화를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래서 실제로 성덕임에게 한번 뻥차였지만 정조는 참았던 거죠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효이왕우는 자식을 생사하지 못합니다 원비롱 씨는 죽었습니다 화빈윤 씨를 들였던 그 해 다시 한번 성덕임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15살에 사랑 고백을 했다 뻥차이고 29살에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거야 그러면 그때 성덕임은 28살이었거든요 한 살 차이니까 안 받아줍니다 아니 근데 난 진짜 성덕임 이 여인도 참 대단한 게 이제는 왕이란 말이야 왕이 내 성을 입어라 라고 하는데 그걸 싫다라고 하면 이거는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역시 핑계가 뭐냐 여전히 중전마마께서 자식을 생산해야 되는데 내가 왕의 사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화가 난 정조는 실제로 성덕임을 약간 모시는 하인을 벌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덕임이 정조의 성을 받게 되면서 우와 후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같은 해 후궁 둘을 들였지만 의빈 성시 성덕임만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눴는지 일단 여러분 당시 정조가 나이 서른이 되도록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임신을 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유산합니다 그리고 또 유산합니다 세 번째 일을 가졌습니다 와 세자가 출산을 하는데 이때 이 정조의 기쁨은 이로 말로 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물론 저는 제 자식을 조심스럽긴 하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과 내딜린다는 그 계산뿐만이 아니라 종묘사지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을 낳아줬어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여러분 이 서른한 살이 무뇨세자를 낳았는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 의빈성씨는 후궁입니다 후궁이어서 물론 첫 번째 아드니까 원자가 되죠 무뇨세자가 이 원자가 22개월이면 3살 정도 되었을 때 세자로 임명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빈지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국녀 출신이 그럼에도 또 사랑을 계속 나눕니다 그래서 옹주도 출산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죠 세자책봉 이야기 여기 나오죠 22개월 된 자 그리고 또 임신합니다 세 번째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사랑과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정조의 삶 자체가 굉장히 불행했다고 봅니다 의빈성씨가 죽기 전에 아들 무뇨세자가 먼저 죽어버립니다 일단 의빈성씨에 대해서 몸가짐이 굉장히 발랐다 후궁으로 있으면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른 길을 알았으니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의 다음 가는 사람과 같았다 와 어떻게 후궁 여인을 성인의 다음 가는 사람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제가 이 문장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체가 높고 귀한 자리에서 몸가짐과 은행을 조심하고 검수함을 지켰다 실제로 정조가 이 무뇨세자를 낳아주는 의빈성씨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의빈성씨 가족들을 궁궐로 부릅니다 그럼 의빈성씨가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궁중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의빈성씨 가족들을 불러다가 만나게 해주고 의빈성씨 오래비에이를 좀 챙겨주는 것도 정조가 챙겨줍니다 그렇게 치면 정조가 외척들의 바로를 견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만 의빈성씨 집안만큼은 진짜 챙겨주려고 조금 노력을 했고 정말 사랑했거든요 오죽하면 의빈성씨, 이 성덕임 집안의 요자리까지 전부 다 좋은 곳으로 이장을 해줍니다 그 정도로 정조가 성덕임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렇게 깨진다고요 일단 무뇨세자가 먼저 죽습니다 홍역이 걸렸어 여러분 세자가 홍역이 걸리면 이거는 진짜 궁궐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세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의빈성씨는 거의 혼절 수준이고요 무뇨세자가 태어났을 때 창덕궁의 건물 중의당이라는 건물까지 만들어줬던 정조인데 이게 꿈인가 참인가 참이라여 반드시 참도 아닐 것이고 꿈이라여 꿈도 아닐 것이다 한중록 내용 보겠습니다 한중록은 해경은 홍씨의 글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정조께서 후사가 늘자 나라의 근심이 크다가 1785년 무뇨를 얻어 처음으로 경사로 하니라 그런데 5살까지 살았죠 무뇨세자가 무뇨가 그해 9월에 무뇨의 생모 의빈이 그러니까 같은 해 지금 의빈 죽는 이야기까지 먼저 나와버렸네 슬픔과 걱정으로 귀한 몸을 손상하시어 내 임금을 위해 두려워하며 이를 내태우니라 그러니까 무뇨세자가 죽고 실은 무뇨세자가 죽기 전에 의빈성씨가 낳았던 딸이 몇 달 만에 죽습니다 경기를 일으켜서 그때도 슬픔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무뇨세자가 죽고는 의빈성씨와 정조의 슬픔은 어떻게 그걸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뇨세자가 죽었을 때 의빈성씨가 셋째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과 아들의 죽음에 그 슬픔을 임산부가 이겨내지 못하고 의빈성씨가 죽게 되면서 정조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이 죽은 것도 슬프지만 무뇨세자를 너무 사랑했는데 무뇨세자의 동생이 의빈성씨 뱃속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9개월째 함께 죽어버리니 자식은 모두 사라지는 거고 이 낙담하는 마음을 어떻게 그래서 한중록에 살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의빈성씨가 죽고 신록의 약 20여일 동안에 정조가 국정을 돌봤다는 내용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때부터 정조가 한 그래도 정조 훌륭합니다 공민왕은 몇 년간 정사를 신돈에게 맡겼고 물론 신돈이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조는 딱 20일간 이성을 놓습니다 술에 담배에 그러다가 마침 마침은 긍정적 표현인데 나라의 홍역이 도니 정조가 국정을 돌보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의빈성씨 10월의 상기를 대비 약으로 살폈다 아들을 낳은 경험이 있는데 어머니와 태아 모두 세상을 떠났다 임금이 슬피 울부짖었고 조정에서는 임금을 위로했다 정말로 종조는 이사는 성덕인 의빈성씨를 사랑했습니다 자 의빈성씨가 죽고 난 다음에 신도 비도 세워주고 또 여러 재문을 짓습니다 재문 중에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아 나는 의빈성씨 죽음에 더더욱 이와 같이 슬프다 죽음으로서 떠나보낸 재앙은 비통하고 참혹하며 인정과 도리는 끊어질 듯이 아픈 마음이 무료세자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것보다 심한 일이 없었다 하지만 오로지 위로하고 애써 떨쳐내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더위와 추위가 바뀌어갔다 평상시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근심하지 않는 얼굴로 서로 입고 지내는 듯 했는데 빈 의빈성씨 죽음 때문에 이와 같이 무료세자 죽었을 때처럼 슬프다 아 의빈성씨는 무료세자 어머니이고 빈이 뱃속에 세 번째 아이 9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 있었다고 했죠 품은 아이는 무료세자 같은 기운을 가졌다 얼마나 그 세자를 그리워했으면 무료세자 어머니 뱃속에 무료세자 동생을 만나보고 싶었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끊어질 듯이 아프고 비참한 마음을 위로할 길은 여기에 있고 도리를 떨쳐낼 방법도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빈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뱃속의 아이 또한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무료세자의 남은 흔적과 향기는 쓸어버리듯이 사라져버렸다 정말 정조가 의빈성씨도 사랑했지만 무료세자를 아끼는 마음 무료세자의 엄마와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무료세자 동생까지 죽어버렸다 이제 무료세자와 관련된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흔적과 향기는 저의 표현력과 정조의 표현력은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장차 내가 어찌 구하고 어디에 기대고 끊어질 듯이 아프고 비통하며 비참한 마음을 어찌 위로할까 그러니까 무료세자가 죽어서 비통했지만 무료세자 엄마였던 나보다 더 큰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던 의빈성씨와 함께 그 슬픔을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 나는 어찌 앓고 어찌 달래겠는가 이에 있어 지금의 슬픔이 거의 예전의 일보다 심하다 내가 슬퍼하는 마음이 어찌 오직 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겠는가 빈의 죽음 슬픔 위에도 무료세자의 흔적이 다 사라져가는 아픔 무료세자 동생이 뱃속에서 9개월째 자식이 없었다니까요 정조가 있대 아들이 없었다니까 무료세자를 잃고 겨우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잘못되어 세상을 떠나버렸다 의빈성씨 운명이 심히 불쌍하고 슬프도다 이제 장차 빈을 무료세자 곁에 보내서 장례를 치는데 이는 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실제로 무료세자는 세자입니다 근데 의빈성씨는 후궁이기 때문에 아무리 엄마가 아들 옆에 묻히고 싶다고 하더라도 묻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자가 훨씬 지위가 높기 때문에 원래 의빈성씨가 밑에 묻혀야 되는데 정조가 나란히 묻어줍니다 무덤이 아주 가까워졌으나 넋은 막힘없이 잘 통하여 끝난 세상을 원통하게 울면서 사별한다 이로써 죽은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지는 한을 위로한다 너 또한 내가 슬픔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슬퍼할 것이다 문장력 보세요 너 또한 내가 슬픔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슬퍼할 것이다 이 정도 문장력을 가지고 있으니 과거 급제자들을 학문 쪽으로 놀려대면서 우월식에 치해 있을 만했던 건가? 그러니까 문물을 겸비했던 정조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아 슬프도다 여러분 의빈성씨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무녀세자도 죽었습니다 의빈성씨 또 다른 딸과 9개월 된 아이도 함께 죽었습니다 화빈윤씨는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 걸로 혹시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수빈 박씨를 다시 드립니다 수빈 박씨가 훗날 왕이 되는 순조를 낳습니다 분명히 무녀세자는 22개월 되는 3살 때의 세자로 책봉했는데 실제로 순조는 11살의 왕이 즉이 되거든요 바로 왕으로 즉이하기 몇 달 전에 세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로 이 순조를 무녀세자만큼 사랑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의빈성씨가 낳아준 무녀세자의 죽음에 정조가 그렇게 통했고 그리고 의빈성씨가 죽었을 때 거의 국정을 20일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던 그러다 보니 드라마에서 정조이산과 성덕인 의빈성씨와 사랑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다루어주는 거고 이번에 정말 좋은 드라마였다 근데 그걸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아서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의빈성씨와 이산의 사랑이 역사적으로 팩트고 사실이었다는 말씀과 더불어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주신 우리 제작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아이고 요즘 드라마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가을차게 다른 역사 이야기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흥선대원군이 1863년에 집권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권력을 잡는데 이 10년 동안 왕권을 강화시키죠 안동김씨 작살 냈죠 능력위주의 인사정책 시행에서 과거 제도를 부활시켰죠 비변사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했고 대전 회통과 육전 조례 등의 법정까지 만들어냅니다 이게 왕권 강화책이고 민생안정책 3정의 문란을 시정하고 서원을 철폐합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중에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펌으로 인해서 큰 사건들이 많았죠 66년에 병인 박해와 제너럴 셔모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토 동물 사건이 68년이고 71년에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이 10년 동안 대원군 집권기인데 대원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왕의 아빠로서 지금 권력을 잡은 거 아닙니까 왕 고종이 12살 이 명복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뭐 왕도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고종이 15살 무렵에 대원군이 며느리를 맞아 드리는데 중전마마를 임명해야 되는 거죠 중전을 세자빈도 아니야 중전이야 그런데 대원군 입장에서 이 세도정치기에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가 왕실의 외척으로 바로 했잖아요 외척이라는 게 외가 쪽 친척이란 말이야 왕 입장에서 외가면 바로 중전마마 집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좀 한미한 집안의 착한 여자를 찾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별벌리 없는 집안의 며느리감으로서 자신에게 순종할 여자를 찾았는데 그게 쉽게 찾아지냐고 찾다가 찾다가 안되니까 어디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냐면 자기 처갓집에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원군 아버지가 남연군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남연군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여흥 민씨 집안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원래 외갓집이야 민씨가 그런데 대원군은 누구랑 또 결혼해요? 아니 여흥 민씨 집안의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 고종을 누구랑 결혼시켜요? 바로 이 여흥 민씨 자기 처갓집에 차남이 민태호, 민승호, 민겸호인데 이모굴란 땐 민겸호 이야기하겠죠? 그 민성호가 민칠옥의 딸 외동딸 집에 양자로 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원군 부인 입장에서 내 동생이 양자로 가 있는 집에 외동딸이 착하더라 그러면 자 민칠옥의 딸인데 역시 여흥 민씨인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일반적으로 조실부모였다 고아였다는 설명도 있습니다만 아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셨다 그런데 엄마에 대한 다른 기록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외동딸이었다 그러니까 대원군 입장에서는 아 우리 처갓집이네 근데 아빠가 없네 오래비들도 없네 그러니까 얘가 면이 돼도 외척으로서 말이야 여기저기 권력을 갖고자 하는 놈들이 별로 안 나오겠네 기껏해봐야 은한매라고 해봐야 내 천안 민승호네 믿을만하네 그래서 바로 16살짜리 민자영을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종도 누구랑 결혼하냐면 여흥 민씨랑 결혼하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고종 아들이 순종이죠 민비가 자기 민씨 집안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역시 며느리를 여흥 민씨 집안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어마어마한 근친혼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전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민비가 애를 놔도 두 명이나 먼저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종 약간 좀 약간 좀 부족함이 있으셨죠 뭐 고종은 뭐 안 그래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생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바로 이 문제이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18살짜리 민자영을 데리고 왔는데 민자영 물론 민자영이다 민아영이다 암영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민자영은 신데렐라 스토리를 쓴 거야 막말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별별 없는 집안에 그냥 외동딸이었는데 갑자기 중전마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전마마가 됐으면 나름대로 남편에게 사랑도 받고 싶고 그거는 원래 모든 중전들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고 남편이었던 왕이 말이야 여기 후궁들과 사랑에 빠지면 식이 질투하는 건 당연 아휴 뭐 그렇지 않은 왕비라고 해봐야 뭐 인연왕후 정도 그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종이 민비랑 결혼해놓고 실제로 고종이 사랑했던 여자는 누구야 이 상궁과 사랑에 빠집니다 사람 이름이 상궁이 아니겠잖아 자신의 유모와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미쳐버려 실제로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민비가 잠깐만 여기서 잠깐 또 옆으로 민비라고 하지 마세요 명성황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부르는 사람 마음인데요 그 당시에 일제가 명성황후를 비하해서 민비라고 불렀다 자 여러분 조선시대에 의인왕후 아니면 문정왕후 소헌왕후 이런 왕후들은 죽고 난 다음에 시호로 이렇게 불러드리자라고 추존된 이름들이죠 그럼 당시에 왕비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중전께서는 아니면 무슨 무슨 비가 성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민비라고 부르는 게 절대로 폄하하고 조선의 왕비를 비하해서 부르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흥선대웅군과 짝짝꿍해가지고 흥선대웅군의 아들 적자 중에 둘째 아들 이명복을 왕으로 만든 데 큰 힘을 줬던 조대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조씨의 성을 붙여서 대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민비라고 부르는 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민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시호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일반적으로 조선의 왕비들은 무슨 시호를 받나요 무슨 무슨 왕후 그래야 돼 그런데 민비가 몇 년에 죽냐면 1895년에 죽어요 앞으로 다 이야기해 나가겠죠 그런데 고종이 황제가 돼가지고 1897년에 장례식을 다시 한번 치르는데 그때 황후로 추존이 됩니다 그래서 명성황후에요 아 좋아요 그럼 명성황후라고 불러도 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민비는 우리 역사를 통떠서 가장 최악의 나쁜 여자입니다 그래도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니 당시 왕은 나라 왕인데 마누라만 황후일 수 있어? 하나 더 민비가 잘못됐고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고종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고종은 진짜 1897년에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황제가 됐잖아 연호가 광무야 그럼 고종은 광무제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말이 틀려? 고종은 광무제라고 하십니까? 아니 황제였던 사람은 고종하고 왕으로 부르면서 우리 역사에서 나쁜 짓가 일어났는 거야 엄마마게 해놨던 이 여자가 죽고 난 다음에 황후 시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황후라고 꼭 불러야 되냐고 그래도 명성황후라고 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은 함께 광무제라고 하자고요 다만 이 시기에 지금 조선은 황제국가가 아닙니다 1897년 이전이니까 그래서 왕이 고종인데 어떻게 황후 황후하는 것도 코미디예요 그래서 저는 민비라고 부릅니다 댓글 또 많이 달리시겠네 자 옆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이 민비가 미치는 거지 첫날밤부터 소박을 맞았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궁과 사랑을 했는데 이상궁이 아들을 낳아버려 민비와 고종 사이의 아들이 아닌 이 아들이 완화군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완화군이 태어나니까 흥선대원군이 완화군을 그렇게 기호했다고 하고 고종 역시 자신과 사랑했던 사이에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대원군이 실은 중전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완화군을 세자로 안치려고 했다 그러면서 민비와 사이가 틀어졌다는 설도 있지만 아무려면 대원군이 그렇게 개념 없었을까 며느리가 이렇게 젊은데 왕비가 이렇게 젊은데 그런데 대원군이 아들 건강을 생각해서 잠자리까지 이렇게 약간 좀 날짜에 관여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실수는 뭐냐면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민비가 중전이 됐으면 아니 막말로 중전으로 만들어준 게 대원군이잖아요 그럼 대원군이 시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줬더라면 민비가 진심으로 아버지처럼 믿고 떠났을 수도 있는데 무난히 인사 조금 늦게 오면 이놈이 아비 없이 잘 막 이런 식으로 막 말도 하고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비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아 시아버지 사랑도 못 받아 주변 관료들도 약간 좀 무시하는 것 같아 궁궐에 있는 막 무술이나 궁인들 역시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책을 많이 읽었냐면 중국 역사에서 이런 걸 굉장히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민비도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유산됐던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던가 막 그렇고요 두 번째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낳은 게 복이죠 중전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중해 그래서 기록에 입각하면 여러분 실제로 조선에 중전 마마들이 자식을 낳아도 직접 데리고 자고 똥기저기 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선이란 나라 하 진짜 이게 또 이제 그 한의학의 비참함인데 실제로 중전 마마가 아파도요 가서 진맥을 못해요 진짜입니다 막 실 감아가지고 실의 진동을 통해서 진맥을 재기도 하고 막 그런 걸 어디서 들으셨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시 기록들을 보면 중전 마마가 아프다 아니면 뭐 세자빈이 아프다 어떤 후궁이 아프다라고 하면 의관이 앞에 있고 어떤 무술이가 들어가서 아니면 궁녀가 들어가서 중전 마마께서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고 계십니다 얼굴 색이 일화하십니다 말을 듣고 가서 회의하고 약을 타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왕들의 화장실 문화 영화 광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왕이 자기 뒤처의도 하지 않아요 큰일 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왕의 화장실 문화 갈까요 광해를 보면 매와 틀이 앉아서 요강으로 나오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왕이 허리가 안 좋은 경우는요 의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의자 밑에 은쟁반을 둡니다 왕의 똥이 떨어지는 은쟁반인데 설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또 똥이 소복소복 잘 쌓이도록 벼 결을 탈고 가고 나면 노란 결 나오잖아요 그 결을 쌓아요 똥이 수북수북 떨어지죠 맞죠? 그리고 그 결가 냄새까지 먹어줍니다 왕은 볼 다 보면 엉덩이만 들어서 무술이한테 갖다 맡긴단 말이야 그럼 무술이가 비단이나 이런 걸로 닦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무술이 한 명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왕이 싼 똥그릇 은쟁반을 받아가지고 의관에게 전해주면 의관이 그거 받아가지고 내의원으로 가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어제 우리 왕께서 뭘 드셨구나 그게 왕이에요 아 이 아이가 또 옆으로 갔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왕비가 직접 그래서 실은 조선란 나라는요 그 왕자들을요 거의 대부분 사가에서 아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세자들은 보통 궁궐 안에 있지만 나머지 왕자들은 밖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밑에서 자라지 않고 사가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자들 역시 다 유모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모와 많이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유모를 친어머니보다 더 정을 갖고 대하는 왕들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누구는 민비는 외로운 엄마였잖아 가족이 없잖아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두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을요 궁녀들을 다 물립니다 내가 데리고 자겠다 내가 직접 기저귀 갈겠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3일째 된다 민비가 거기 누구 없느냐 이리 오거라 그러니까 무술이들하고 궁녀들이 중전마마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민비가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 대국맘 원자죠 원자 원자마마 잘 놀고 계신데 왜 그러십니까 내 아이가 내 아이가 학문이 없구나 아니 2, 3일 동안 소변은 보는데 얘가 대변을 보지 않으니까 민비가 이상하다 얘가 왜 똥을 누지 않지 하고 똥꼴을 까봤는데 학문이 막혀 나온 거야 난리가 나죠 그냥 보통 갓난아이가 아니잖아 훗날 나라 왕이 될 친구가 슬픈 이야기죠 학문이 없이 나온 거야 그런데 당시 서양 성교사 알렌 같은 친구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별거 아닙니다 제가 구멍 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흥선대원군이 훗날 왕이 될 우리 무언자의 그 민감한 곳에 날카로운 칼을 댄단 말이냐 고의한 산삼을 내려보내 그럼 생후 3일 되는 애한테 그것도 학문이 없는 애한테 산삼을 내려보내서 폭통 걸려서 이 애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민비는 대웅군한테 자기 아이를 죽인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것도 야사이긴 합니다 진짜 대웅군이 아니다 치료를 하자라고 했고 민비가 오히려 결정을 못하는 측면이 있었고 고종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 내용의 주장도 있습니다 뭐가 진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비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들 둘을 날린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들이 나왔을 때 어디부터 확인했겠습니까 똥꼽부터 까봤겠죠 이번에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아휴 그런데 얘가 이 아이가 훗날에 대한지국의 마지막 항제 순종인데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만 순종이 약간 좀 부족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도 말도 좀 느리고 말 배우는 것도 좀 늦고 외모도 조금 그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나중에 나라 빼앗길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무병장수를 빌고 얘가 세자로서 그리고 훗날 왕이 될 수 있도록 명산대천 찾아다니면서 쌀 금강산에 1만 2천봉의 쌀 투하하고 나라 제재로는 탕진한 여자가 민비라고 나중에 민비 비판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15살에 이렇게 고종이 민비랑 결혼을 했습니다 흥선대용군이 하야하던 1873년이면 고종은 몇 살? 22살? 민비는 23살? 아니 왕의 아빠가 섭종으로 정치를 대신하는 것도 18일 이전 22일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22살까지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비도 시아버지에게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궁궐에서 눈치 보고 사는 게 짜증날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짝짝꿍합니다 실제로 고종은요 민비에게 정치적인 부분이나 외교적인 부분을 상당히 믿고 의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민비와 고종이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최익현이라는 유생을 불러들입니다 아이고 최익현 아주 당시 총망받는 유생이었습니다 이 유생 최익현이 글을 하나 쓰는데 훗날 나중에 최익현 을사읍영장 그리고 강화도지약 때 외양일체를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이 최익현이 흥선대용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종친의 정치 참여를 금하소서 이거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니 자식 다 컸다 니가 언제까지 대용군이 돼서 섭정할래 종친의 정치 참여 금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유생들은 대용군 그러면 난리 나잖아 대용군이 71년에 호포법 실시하고 서원 철폐하고 원납정 강제 징수하고 양반들의 묘질인 벌목하고 당시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는 대용군이 끔찍하거든요 이것도 나쁜 거야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유생 최익현에게 글을 쓰겠고 유생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용군을 하야시키는데 대신 민비와 고종이 유생들에게 양반들에게 뭘 약속해 주신지 아십니까? 대용군이 실시했던 호포법을 폐지하겠다 호포법이 뭔데요? 양반들도 군대 가거나 군대 가기 싫으면 군대 안 가는 대신 군포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조선 역사상 500년을 통틀어서 양반 집권층에게 군포를 거둔 유일무이한 인물이 흠선 대용군인데 그래서 대용군 10년 동안은 국가 재정이 확보가 됐었는데 자기 권력 잡는 과정에서 호법법 없애줄게 유생들아 날 지지해줘 그러면서 대용군 날려버리죠 대용군이 날라가면서 고종의 친정체제가 수립됐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계사는 이야기죠 와 흥선대용군은요 세도정치기 외척의 발호가 무서워서 한미안 집안에 자기 처갓 집안에 여흥민씨를 받아들였는데 민씨의 오래비들 은암매 민겸호 민승호 그 다음 거기에 사돈의 8천까지 민씨 일족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해버리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민씨 척적 정권이라고 합니다 흥선대용군은 하야하게 되는데 흥선대용군은 이제 여기서부터 대용군이 좀 꼴보기 싫은지 글을 많이 합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욕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용군은 그래서 나중에 이모군란 때 잠깐 재집권하기도 하고 갑오개혁 때 민비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늙어서 노망난 나이에도 그냥 권력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많이 보이는 과정에서 대용군과 민비가 끝없이 투쟁을 하면서 조선은 차라리 대원군만 있었더라면 그리고 대용군이 왕이었더라면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근데 대용군이었고 고종과 민비만 있었더라면 조선은 어차피 망할 나라가 됐다라는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대용군이 이렇게 날아가고 고종에 친정체제가 수립되면서 대용군 직권기에도 통상 개화를 하자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용군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초기 통상 개화 론자들이 대도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면서 개항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근대화의 물결에 함께 조선이라는 배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개항 이야기부터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10년간 직권했던 흥선대원군이 최익현의 상서로 하야하고 고종의 친정체제가 수립된과 동시에 1876년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강화도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었다 7관 해안 측량권과 10관 취해복권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황중선의 조선책략에 영향을 받아서 82년에 조미 소통상조약 미국과 수교했고요 83년 영국 독일과 수교를 했더라 청나라가 러시아를 조선에 소교시켜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84년에 조선과 직접 수교했고 1886년에 천주교 포교권을 얻어가면서 프랑스와 수교를 했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종의 친정체제가 수립되고 나름 강화도조약도 체결되고 그러면서 개화정책이라는 걸 추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개화라는 말이 뭐 갑신정변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화란 말을 언제 많이 쓰냐면 개나리 개화 1 그래가지고 남쪽에서는 3월 며칠에 개나리가 개화할 거고 일기예보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개화라는 단어는 그 개나리 개화할 때는 10개 꽃화인데 10개자 델화자를 써서 이게 중국의 주역에서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당시 개화는 무문호를 개방해서 서구문물 받아들여서 부국강병을 깨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시정권에서는 나름대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개화정책이 추진된 배경에는 대용군직공기에는 찍소위도 못하고 있었던 초기 통상 개화론자들이 중앙정계에 대도하고 힘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화를 총괄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통리기무아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으면 의정부와 육조 사이에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개화를 총괄하는 기구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12개 12사라는 조직을 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군인은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조선 후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5군영? 훈련도가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 아니 5개 부대까지 있을 필요가 있냐고 5군영을 이영으로 축소 개편합니다 그리고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어요 그 별기군의 교관은 일본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상류층 자재들로 별기군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당시 별기군 사진들을 보면 진정한 상류층 자재들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냐고 충격에 빠지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선진지의 개화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에는 조사시찰단이 건너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수신사들도 건너간다라고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무기제조법을 공부하기 위해 영선사라는 이름으로 김윤식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무기제조법을 공부하러 갔는데 여기까지는 맛보기인 거고 우리가 시험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1880년대 초반에 민시정권의 개화정책 내용에 대해서 막 암기하고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은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야 이거 민비의 실정을 다는 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을미사변에 민비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민비에게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된다고 할 때 항방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일단 흥선대원군 10년 동안에는 국고에 와 튼튼해졌어요 재정 확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민비가 권력 잡으면서 호법법을 날려버린 것도 문제죠 결과론적으로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인놈들에게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호법법은 양반들에게도 군포 내라는 건데 그걸 포기하고 유생들의 지지를 얻어가면서 권력을 잡은 게 민비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양반 상류층 자제들에게 군포를 걷지 못하면 나라 재정이 힘들어지면 나라 돈을 아껴야 되는데 민비가 그러질 않아 자기 못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약간 자폐기가 있는 훗날의 대한지국의 마지막 한계 순종이 건강이 잘 자라도록 그리고 무사히 세자로서의 지지를 수행하고 훗날 왕이 될 수 있도록 명산 대천 찾아다니고 금강산 1만 2천 봉의 쌀을 투하했다라고 또 역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정도 놀기를 좋아해가지고요 자기 아버지 흥선대원군 몰아내 놓고 날마다 잔치를 열고요 또 민비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엉망급을 막 하사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연의 매천냐록에 보면 하루에 왕과 왕비가 쓰는 돈이 천금이었다 이 천금이라는 건 뭐 정확한 액수가 아니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썼다 그러니 어찌 나라 재정이 고갈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흥선대원군이 10년간 비축해놓은 나라의 재산을 고종과 민비가 1년 만에 박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민비는요 대웅군이 민비를 며느리로 앉혔던 건 자기 처갓집 안에 어찌 보면 아버지는 일칭여의고 형제도 없기 때문에 야 외척이 바로하기 힘들겠다 그리고 양오라버니 양오라버니가 맞습니까 은함매를 맺었던 민수호는 자기 처남이니까 믿을만하다라고 했는데 민비가요 막상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여흥민씨 성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그냥 친형제간 대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주요 관직은 완전히 민씨 일족이 장악해버리고요 세도정치계 안동 김씨만큼의 권력을 민씨 일족이 가지게 되면서 지방이건 시골이건 민씨면 여흥민씨면 사토 뺨을 치고 다니고 그 민씨 집안의 뇌물을 바치면서 지방관직 현령이나 구수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현령 구수는 또 본전 생각날 거 아니야 백성들을 착취하죠 우리가 세도정치계 삼정이 문란했던 것처럼 민비가 권력을 잡고 나면서부터 아주 모든 조선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대원군 때도 경복궁 탈영이라는 노래가 나왔듯이 노역에 힘들어했고 백성들도 대원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민비가 권력을 잡고 몇 년 만에 대원군 때가 훨씬 좋았다 이거 도둑놈들 지방관들이 다시 설치는 구나라는 말이 나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뭐라해도 민비가 권력을 잡았을 때 가장 힘이 세진 놈 누구야 민비의 은함매 민승호죠 그리고 민승호 동생 민겸호입니다 민승호가 얼마나 나쁜지 끌렸으면 실제로 어떤 스님이 누구누가 보내온 선물입니다 하고 선물 괴짝을 줘서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물리시고 조용히 이 나무 괴짝을 선물이니 열어보세요 그리고 나무 괴짝 옆엔 열쇠까지 달려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승호가 자기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세 명만 그 상자를 열었다 여는 순간 빵 하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승호 민승호가 누구냐고요 흥선대웅군의 처남 그러니까 지금 가계도를 제가 지금 수명 그려드리겠는데 대웅군 부인이 영민씨라고 말씀드렸죠 대대부인이라고 불리는데 그 대웅군의 부인의 동생이 민승호와 민겸호야 근데 민승호가 민자연과 은암매를 맺었으니까 민승호나 민겸호나 다 형제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비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냐면 대웅군의 수족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데 대웅군의 처남이었던 민승호와 민겸호를 자기 편로 만들어버리고요 흥선대웅군에게 식이질투를 느끼고 있었던 흥선 이하응의 친형 이 최응을 영의적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웅군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자기 처남도 빼앗기고 자기 친형도 빼앗긴 판국이야 그런데 민승호에게 그런 선물이 배달됐다는 건 민승호가 얼마나 나쁜지 그걸 많이 했으면 야 스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스님이 봐도 이 새끼가 죽어야 이 나라 백성이 살겠다라고 선물 배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민승호 아들과 엄마가 죽고 민승호는요 공중에 붕 떴다가 온몸이 새까매져가지고 하루 동안 말도 못하면서 운현궁을 가리키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운현궁이 어디에요 아니 대웅군 집이 운현궁이잖아요 누가 죽였겠습니까 대웅군이 죽였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바로 그 무렵에 경복궁도 한 번 불이 나가지고 고종이 창덕궁으로 피난간 일이 있었는데 역시 민비는 이게 대웅군 소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비 입장에서는 흥선 대웅군 하면 그렇지 않아도 미워인데 이를 갈죠 자기의 친오빠 같은 민승호를 죽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민승호가 아들과 함께 죽어버리니까 민승호 집안의 대를 이하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 다른 민시성을 가진 민태효의 아들 민영익을 양자로 들여요 이 민영익을 또 얼마나 아끽니까 민비가 박근혜가 정류를 아꼈던 것처럼 나중에 민영익 갑신정매 때 칼침을 서른 세방 맞았을 때 내 조카 살려내라 누가 살려낼 수 있단 말이냐 조선의학으로 못 살려내죠 그러니까 서양 성교사 살려니 제가 한 번 살려보겠습니다 살려주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조선에서 근대식 서양병원을 하나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영식 일가를 처 죽이고 그걸 집으로 선물로 준 게 광해원이라는 최초의 근대식 서양병원이란 말이죠 자 이제 그리고 민교모 이야기해볼게 민교모 이 새끼가 당시 선해청 당상관입니다 선해청은 대동법 시행될 무렵에 언급되는 관청인데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시행될 때 경기도 일대에 선해청을 설치하고 대동법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해청이 나라 싸를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해청 당상관 민교모 새끼가 부정축제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90군인들 5형이 2형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5군형이 2형으로 축소가 되면서 2형에도 포함되지 않은 늙은 막 군인들은요 더 불만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늙어갖고 쫓겨난 군인들도 열받아 죽을 판국인데 90군인 2형들에게 월급을 13개월 동안을 안 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90년대 북한이 쌀이 떨어지고 권한의 행군이라고 이야기하고 몇만 명이 죽었네 그런 말들 나오고 탈북자들 어마어마했을 때 그때 김영삼 정권에서 쌀을 줬는데 그 북한 인민 군들을 먹였다고 해가지고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망해도 나라 권력자들은요 백성을 버려도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은 먹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최씨 무신 정권 최후 집권자가 고종 왕을 데리고 강하도록 피난가잖아 그때 삼별초가 자기를 호위하는 어찌 보면 최씨 무신 권력자들의 사병이잖아요 그 삼별초에게는 얼마나 가진 혜택을 줍니까 그런데 이 당시 조선은 미친 나라야 어떻게 무슨 겁대가리 없이 군인 월급을 13개월 치를 안 주냐고 그래서 이제 너무합니다 월급 주세하고 방이 좀 붙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한 달치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이 민교모 선회청 당상관 부하새끼가 한 달치 월급을 13개월 만에 주는데 쌀을 아니 한 달치 월급을 줘도 그거 받아가지고 여보 13개월 만에 월급 받았어요 밥 해먹읍시다 하고 밥을 해먹었는데 거기서 돌이 씹히고 겨가 있고 13개월 만에 월급을 주면서 그걸 삥 뜯어버리냐고 그러니까 99인 뒤 화가 나았나 왜냐면 당시 신식군대 별기군은요 좋은 현대식 군복이 있고요 총들고요 일본인 교관 밑에서 월급도 잘 받고 근데 99인들은 막 삼지창 어쩌고 하는 이야기지 99인들도 총을 들긴 들어요 99인들이 가가지고 바로 민교모 부하를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민교모 그러니까 민교모가 내 부하를 죽인 놈을 잡아들이거라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버린 이 99인들이 민교모 집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교모 하인들이 막 기왓장 던져가면서 저하가는데 어떻게 하인들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군인들을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민교모 집을 거의 불태우다시 피하고 민교모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집에서 맞아 죽었다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민교모가 집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상투를 끌고 내려가지고 99인들이 발로 밟아서 창자를 터뜨려 죽여버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민교모가 간신히 탈출을 해가지고 궁궐에 숨어 있다가 흥선대용군에게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99인들이 민교모 잡고 그냥 총하고 칼로 바로 대용군이 보는 앞에서 내리쳐서 죽였다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민비의 또 다른 오래비라고 할 수 있는 민교모가 이렇게 죽습니다 민교모 이 새끼는 근데 아들은 훌륭했어요 그 민교모 아들이 민영환입니다 여러분 민영환은 을사주약이 체결될 때 자결하신 분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민교모를 죽이고 영의정이었던 대용군의 형 이 최흥을 99인들이 잡아 죽이는데 역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99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영의정을 잡아 죽여 총리를 얼마 전에 황교안을 잡아 죽이는 거 아니야 근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잡아가지고 산채로 창을 항문에 꽂아가지고 입으로 뽑아서 내버렸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꼬창이가 돼서 죽었다는 설이 있고 이 최흥이 그 노인네가 놀래가지고요 담벼락을 타고 도망치다가 발을 잘못 띄어가지고 다리가 쫙 벌려지는 바람에 어떻게 어떻게 이 말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낭심이 터져서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영의정 죽였습니다 그리고 민겸호를 죽였습니다 이 군인들이 군걸까지 쳐들어갑니다 근데 90군인들이 봉기에서 군걸까지 쳐들어가면서 아 물론 별기군 박살나버리고 일본인 교관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때는요 서울의 빈민들까지 합류합니다 그래서 99인들과 서울의 빈민들의 구호가 뭐야 민비를 잡아주기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 관찰사가 책임지고 이 사건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기도 관찰사 김보현이란 새끼가 민겸호 이전에 선해청 당상관이야 이 김보현이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러 오니까 99인들이 김보현을 잡아다가 너는 돈을 좋아했지라고 하면서요 돈을 살아있는 김보현이 입에 쳐넣어가지고요 그래서 돈이 옆구리로 뛰어나와서 돈의 온몸이 채워져서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모군란 때 이 가난한 99인들과 서울 빈민들이 당연히 재물을 약탈하고 좀 그럴 법한데요 은근히 멋있어요 왜냐면 민겸호 집을 불태우면서 민겸호 집에 있는 가전 보물들을 다 긁어내면서 이때 개인적으로 재물을 탈취한 사람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더러운 물건은 손대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 징귀한 물건들을 전부 불을 태웠는데 사양이라든지 굉장히 징귀한 물건들의 타는 냄새가 아주 한양시내 진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있으면 돈을 내 주머니에 담는 게 아니라 그 99인들이 너는 돈을 좋아했지 이 탐가노리 같은 새끼 하면서 김보현 입에 쳐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궁굴로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요 민비를 찾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내가 이 나라 조선의 국모다 이모굴란 때 민비가 그렇게 해봤어 보라고 그러면 아주 정말 이건 여러분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처음 있는 초유의 일입니다 어떤 나라 수도 고구려건 백제건 신라건 고려건 조선이건 간에 어떤 나라 수도의 백성들과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몰아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왕비를 잡아 죽여라 그럼 민비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민비는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도망을 쳐야 됩니다 민비의 호위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홍계훈 하도 홍계훈이 민비를 여러 번 살려내고 또 민비가 죽기 직전인 을미사변에 홍계훈이 먼저 죽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민비와 홍계훈이 사랑했던 사이가 아니야 그래서 불꽃처럼 나비처럼 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만 폭망했죠 그 홍계훈이 민비를 가마에 태우고 가는데 실제로 민비를 살려낸 건 흥선대용군의 부인 대대부인이에요 그래도 불쌍했나봐 그래서 이제 가려주죠 그런데 이제 가마를 데리고 홍계훈이 가니까 99년대 와가지고 가마에 있는 민빛 가마 휘장을 찍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제가 뭐 매천냐록이나 이런 데 다 기록이 있는 내용입니다 매천냐록을 야사라고 하긴 그렇죠 우리가 황현 선생님이 매천냐록을 썼는데 나중에는요 1910년에 나라 빼앗기니까 절명시 쓰시고 자결하신 너무나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휘장을 찍고 그 여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내동댕이 칩니다 그런데 홍계훈이 그러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내 누이다 국녀로 일하시는 분인데 내가 내 누이 좀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홍계훈도 99인들의 중간 장교이기 때문에 99인들이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고 홍계훈이 없고 궁궐을 나가는데 멍하니 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민비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민비가 도망칠 때도 또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홍계훈과 함께 축지법의 대가 이용익이 나름 활약을 한다라고 하죠 이용익은 보부상 출신인데 힘이 장사입니다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건장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용익이 막 업고 뛰고 막 해서 이제 한강까지 온 거야 한강까지 왔는데 나룻배를 타야 되는데 흥선대용군이 명령을 내려요 무슨 말이죠 99인들이 본기하고 이제 자신들이 뭘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까 다시 흥선대용군을 내세운 겁니다 흥선대용군이 어느 누구도 한강 바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한강 나룻배들에게 강을 건너지 못하게 명령을 내래요 이거는 대용군 입장에서 죽여야 될 새끼들은 싹 잡아 죽이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가락지를 민비가 던져주니까 사공이 노를 져가지고 간식이 건너가요 이제 한강 건너가면 살았잖아 배고프잖아 또 이것도 서류 두가지가 있습니다 뭔 노파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국밥집으로 할게요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노파 주모가 아이고 옷을 곧게 이제 민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민비와 이용익과 홍교훈을 보고 민비가 옷을 곧게 입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새색씨가 지금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나쁜 왕비년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서울에 난리가 나서 어떡해 이 소리 듣고 민비 뭘 어떡해 그냥 묵묵히 국밥 먹어야지 내가 민비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주까지 도망을 찾다가 충청도 장호원 충주 장호원까지 도망을 치는데 최근에는 이게 경기도 이천 장호원로 이제 편입이 됐죠 이 장호원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신 분들 많이 받아들인 참 좋은 동네인데 이때는 민비를 숨겼습니다 장호원의 민흥식 집에 가서 숨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99인들이 흥선대웅구를 내세워서 대웅군이 다시 약 10년 만에 권력을 잡습니다 1873년에 하야했던 흥선대웅군이 1882년 25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 때문에 다시 권력을 잡아요 그러면서 그 90군인들이 흥선대웅군이 권력을 잡지만 대웅군에게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비를 내주셔야 됩니다 민비가 다시 살아서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가 난을 일으킨 우리는 다 나중에 죽게 됩니다 우리는 민비시체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흥선대웅군이 됐다 그래서 내내 아들놈 며느린데 어차피 권력을 잃었고 어디서 살아있다고 말도 못하고 죽은 듯이 숨어 살아야 될 테니 내버려 두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선지 잡아 죽이거라라고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90군인들과 흥선대웅군이 만나가지고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권력을 10년 만에 잡은 흥선대웅군이 민비의 옷가지를 모아서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민비에 대한 장례 그러니까 민비에 대한 장례를 치렀다는 건 너는 죽은 사람이니까 어디 산속에 숨어 살더라도 나오지 말고 조용히 지죽은 듯이 지내거라 이런 무언의 암시였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장례를 치렀다는 건 민비가 살아있다는 거 알면 조용히 죽여버리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비는요 충청도 장원 지금은 경기도 이천 장원에 숨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한 달간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다가 권력을 잃고는 살 수 없는 게 민비이지 않습니까 민비가 그래서 축지법에 대해 이 용익을 부릅니다 이 용익이 내 남편이 내가 죽었는지 알고 상심이 클 것이다 내 남편 고종에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이걸 몰래 알리거라 아 이 용익이요 하룻반에 원래 이 용익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하루 만에 걸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지법 쓰는 거죠 그래서 충청도에서 한양까지 걸어 올라가지고 고종에게 민비의 편지를 바칩니다 실제로 고종이 민비가 살아있다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뚝뚝뚝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은 주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보 제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보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아버지자 내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굴이 이 땅에서 조선 땅에서 사라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흥선대원굴을 몰아낼 수 없으니 청나라 군대를 불러드리세요 아 갑자기 화 흥분하려고 하네 흥분을 깔아앉히자는 취지에서 잠깐 이야기 옆으로 갈까요 어찌저찌서 이제 민비가 권력을 잡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용익은 민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편지를 왔다 갔다 이렇게 전해준 그런 역할을 했고 또 민비를 얻고 띈 임무라 아닙니까 이용익이 보부상이에요 돈 굉장히 많이 벌겠죠 나중에 관찰사까지 승진한다 보부상 출신이 근데요 그 번 돈을 가지고 이용익이 나쁜 짓거리 하지 않아요 진짜로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독립운동까지 하십니다 이 이용익이 그 많은 돈으로 만든 학교가 1905년에 보성전문학교입니다 이 보성전문학교가 훗날에 천도교계로 잠깐 흡수됐다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경성방직공장 사장이자 동아일보의 사주이자 그 다음 이승만 밑에서 한민당의 당수이자 부통령까지 했던 현대사에 이런 인물이 없죠 정치적으로 넘버2 부통령 나라의 최고 부자 동아일보의 사주 지금 삼성이 중앙일보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김성수가 이 학교를 인수하니 이게 지금의 고려대학교죠 고려대학교 딱 들어가면 정문에 김성수 임천 김성수 김일성처럼 큰 동상 보이지 않습니까 김성수 친일 흔적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친일명사전에도 등재도 됐죠 김성수 친동생이었던 김연수 같은 경우는 반민특위에서 박흥식 다음으로 두 번째로 끌려간 인물이죠 고대가 민족고대 민족고대 하면서 친일파 동상을 그렇게 크게 세워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데요 고대 역시 누가 뭐라 해도 고대가 개교한 건 1905년에 이용익이 만든 보성전문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저기 어디쪽입니까 대학원 쪽 앞쪽에 가면 이용익 흉상은 조그만하게 있어요 이 축지법에 이용익이 만든 대학교가 고려대학교고요 자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혔습니다 민비가 고종에게 그런 편지를 썼는데 이것도 좀 이해해야 돼요 그 민시정권에서 개화정책이 추진됐는데 그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 민시정권에 대한 불만 별기군에 대한 차별대국 때문에 꽝 하고 터진 사건이 임오군란이었잖아 다시 권력을 잡은 흥선대국은 개화정책을 중단시키면서 통리기마음도 문을 닫았고 이영은 다시 오군영 체제로 별기군도 박살냈고 청나라의 무기재조법 공부하러 갔던 영선사 일행은 조기기국을 했는데 그 민비의 편지 내용은 영선사로 갔다 조기기국한 김윤식을 다시 청나라에 보내서 청나라의 군대를 불러오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황연의 매천냐록에 보면 또 김윤식은 조기기국하지 않고 청나라에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김윤식이 청나라 총리 대신 이 홍장을 만나서 왕도 아닌 왕의 아빠가 10년간 그전에 권력 잡았던 이 대용군이라는 놈이 왕비마저 죽이려고 했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왕께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청나라가 좀 도와주세요 군대를 보내서 좀 대용군을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청나라 군대도 흥선대용군을 바로 잡지 못하죠 그래서 권력을 잡고 있고 나름 대용군의 호위병력도 있고 청나라 총사령관이 대용군을 한 두 번 정도 불러가지고 술도 마시고 대용군의 경계를 풉니다 세 번째 대용군을 불렀을 때 너희 하인들은 잠깐 저쪽에 있거라 수행원들은 저쪽에 있거라 하고 대용군을 갑자기 납치해가지고 서해바다에 배태우고 청나라로 튀어버린 거죠 어처구니 없이 대용군이 그렇게 와 그리고 청나라에 호위를 받으면서 민비가 궁궐로 옵니다 그러면서 대용군을 지지했던 사람들은요 판서관 정승희가 전부 다 목이 잘려버리고요 이모군란이 이렇게 실패로 콧나요 아니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는데 구식 군인들이 그 청나라 군대에게 저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비가 다시 권력을 잡아 그래서 민비는요 이모군란 때 앞장섰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하다못해 피난 가다가 그 주막집에서 아이고 우리 이쁜 새색시가 나쁜 중전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뭔 일이야 그 주막집 여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주막집 여자가 파악이 안되니까 열받아서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는 이거 실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장인한 여자가 아니에요 민비가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은 실패로 끝났는데 문제는 이 흥선대원군을 잡기 위해서 위안스카이 훗날 원색이라고도 불리면서 중국에 총통까지 했던 새끼죠 위안스카이가 와가지고 용산에 삼천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군대 기지를 만드는데 이때 1882년에 위안스카이가 주둔하고 1894년 이후에는 일본 군대가 주둔하고 청일전쟁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미군이 용산에 주둔하게 되니 용산은 서울 한복판 아닙니까 우리 서울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이모군란이고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140년 동안 외국 군대를 주둔시킨 여자가 민비야 근데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하자구요 어떻게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명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무슨 왕우면 불러줄 수도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황우가 뭐야 황우가 남편이 황제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정도 우리가 광무제 고정황제라고도 별로 안 부르면서 자 그래서 민비가 완전히 권력을 잡구요 위안스카이가 삼천병력 주둔시키면서 청의 내정간섭이 시작되면서 재정고문 이름도 더러워 마 젠창이 그 다음 외교고문은 독일인을 임명합니다 멜렌 도르프 그리고 군사고문이 위안스카이가 되죠 문제는 이제 이 청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이게 소망스가 공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조약인데 이 청라 상인들이 조선 내륙시장까지 들어와서 무역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그 권한을 준과 동시에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아니 어떻게 그 조약문 내용에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 이런 내용이 명문화 되어 들어가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런 내용을 명문화 시키자고 했던 건 청나라 관리가 하자라고 했을까 조선 관리가 하자라고 했을까 이게 바로 우리의 정말 거지같은 DNA 사대성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없다라고 자부하거든요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사대 DNA 없으세요 나는 이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선 관리가 서구 열광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청의 속방이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 조선은 청이 관장한다는 걸 좀 문장으로 집어넣읍시다라고 하니까 청라 관리가 혀를 끌끌 끌 차면서 베트남의 예를 듭니다 그렇게 베트남 아이들은 우리가 너희 종주국이야 라고 했더니 아 하고 달려드는데 조선인들은 참 착하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잘 나오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적으로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시켰다 그리고 이 이모글란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불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야 조선 정부야 수교 맺고 공사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불타서야 되겠냐 그리고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 그래서 조선 정부는 없는 돈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고 공사비 신축비를 지불하기로 하는데 일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래서 공사관 신축비를 새로 주는 건 좋은데 공사관을 만들어봐야 조선에서 이런 변란이 또 일어나서 우리 일본이 또 죽고 그 다음 이 공사관이 또 불타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직접 우리 공사관을 지킬 게 700여 명의 경비병을 일본 공사관에 주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슨 조약이라고 하냐면 일본과 조선이 체결한 조약을 재물포 조약이라고 하는데 재물포 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한과 동시에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이 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882년 이모군란은 서울 용산에는 위안스카이 3000병력이 주둔하고 일본 공사관은 일본 경비병 700병력이 주둔하게 되니 우리 조선 땅에 청나라와 일본 군대 두 나라가 군대가 들어왔던 게 바로 이모군란이고 이모군란이고 일하는 걸 체결하고 공동 철병하기로 하고 공동 파병권을 얻었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1894년 동학농민군을 핑계로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다 같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청일전쟁이 벌어져 버리는 게 1894년이죠 그래서 우리 땅에 외국 군대가 서울에 주둔하게 된 사건이 이모군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민비가 이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는 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저는요 김유신은 나름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춘추는 분명히 사대했던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 이전 법흥왕 때부터 연호도 사용하고 나름 자주국이었던 신라가 김춘추가 당태중 이세민을 만나면서 스스로 연호도 포기하고 관복도 전부 다 당나아식 관복을 잇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리는 측면에서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대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김춘추나 김유신이 외국군대 당나라를 끌어들여 우리 형제국과 고구려와 백제를 친 죄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단제 신채효가 말씀을 하셨죠 설령 김유신과 김춘추가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를 되찾고 더 나아가 중국까지 우리 땅으로 만들었다 선 치더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을진데 작금의 학자들이 그들을 통일의 영위와 칭송하니 안타깝게 그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니 어찌 보면 김유신과 김춘춘은 철저하게 자기 나라 신라의 국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비판을 받는 건데 이 민비 이 여자는 개인적으로 권력을 잡고자 이 나라 왕의 아버지 국부를 다른 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서 벌모로 끌고 가게 해서야 되겠냐고요 위안스카이가 위안스카이 나라예요 이때 위안스카이 나이가 거의 20대야 20대 약간의 위안스카이가 궁궐에 있는 국녀는 전부다 고종의 여자지 않습니까 뭐 들리는 이것도 썰입니다만 위안스카이가 광화문 담벼락 뒤쪽에 국녀들 여러 명 세워놓고 너 너 너 나 따라 들어와고 각 방에 한 방에 여러 명의 여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뭐 연상군이야 이건 예의가 없잖아요 위안스카이가 그런 나쁜 짓걸려도 민비가 찍소위도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간섭이 시작됐는데 이건 이제 바로 2년 후에 갑신정변 때 어떤 일이 터지냐면 터지는 게 아니라 김옥균이 이제 권력을 잡잖아요 쿠테타를 성공합니다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해요 근데 이제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1조 내용에 청에 잡혀간 흥선 대웅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그러니까 당시 갑신정변 주동자들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대웅군은 그냥 청나라에 잡혀있으라고 해라 대웅군은 통상수교 거부론자고 개화를 반대하는 사람 아니냐 우리 개화 세력이 권력을 잡았는데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왕의 아버지를 왜 데리고 오려고 하냐 김옥균 너 미쳤니 그러니까 김옥균이 한마디로 그들의 의견을 묵살시켜버리죠 입들 닥치시오 나 안동김씨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김옥균이 나는 안동김씨다 사사로이 흥선 대웅군은 우리 집안의 원수다 그렇지만 대웅군은 이 나라 왕의 아버지 국부 아니냐 국부가 다른 나라의 볼모로 끌려가 있어서야 어찌 자주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김옥균과 개인 권력 잡자고 자기 시아버지 잡아가라고 외국 군대 불러들이고 그 군대를 주둔시킨 민비를 우리가 어떤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될지는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1882년 이모군란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서울에 주둔하게 되니 두나라 군대가 싸울 뻔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모군란보다 더 재밌는 갑신정변으로 뜨겁게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나와 원테이크였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